아.. 마운트앤블레드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흐흐흠 아 진짜 오랜만인거 같네요 노래가 길어서 제 목소리가 가로막혀지는데 이런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인거 같네요 아 약간 이제 중간점검을 하고 들어가죠 진짜 오랜만이네 그동안 이제 파이널 판타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제 밤에 업로드하는데 패치가 한번 되더라구요 근데 딱히 뭐 성능이 이거를 최적화한거 같진 않구요 지금 저희 나라가 굉장히 크죠 제 영지는 이쪽에 이쪽에 있죠 이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성가 이제 성하나 인근에 있는 마을 두개가 제 것인데 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펜카녹을 먹고 이제 반란 준비를 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숙련도를 열심히 올려서 무기를 강하게 다루는 전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아 176밖에 안되네요 100을 더 올려야되네 흐흫 올릴 수 있을까? 자 9만원짜리 검이 있고 어 좋아요 어.. 다 기억났습니다 기억을 찾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원래 오랜만에 켰을때 이때 중요하거든요 까먹고 있다가 하는거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막 나대다가 뇌전하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성은 주둔 병사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리로 가야겠네요 여기가 일단 공격을 당할테니까 이리로 가고 옥스한도 한번 들리죠? 오랜만이네 사실 저기 1,2화가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이제 영상문제라고 하기도 좀 미안한게 아 억울한게 영상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게임 문제거든요? 아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얼리억스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1화부터 다시 할지 고민을 좀 했는데 조회수가 계속 올라오더라구요 막 처음에는 한 2화가 한 50 이랬는데 zwe. 2화가 300으로 올라오더라구요 1화만 짝 다 보셨다가 근데 영상이 아무래도 길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 보고 계셔서 주셔서 네 봐주셔서 여기 이어서 갈가합니다 ressing과 3화부터 없을꺼예요 3화때부터 3화였나 3화때였을꺼에요 그때부터 처리를 다 했기때문에 새로 설정을 바꿔서 아마 이제부터 다 문제가 없을겁니다 아 어 마지막에 했을 때 마지막에 했을 때 마지막쯤에 한번 버벅였던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뭐 열심히 숙련도 쌓아야죠 그게 베스트입니다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숙련도 반란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꼭 반란을 일으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흉신으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원래 파판을 하루에서 이틀 하고 이 배노르드를 한번 더 한 다음에 파판을 편집본을 올릴라 그랬는데 파판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좀 많이 했거든요 재밌더라구요 아 반란이 유하각이라고요? 어찌 근데 내가 지금 사양할 데가 없네 얘네랑 전쟁 중인데 이쪽에서 싸우는데 지금 안 싸우고 있네요? 일로 다 갔나? 일단 이동을 하죠 이스터성도 좀 돌아봐야겠다 사실 이 배노르드라는 이 마운트앤블레이드는 이거잖아요? 약간 이제 되게 특이합니다 게임이 좀 재밌게 특수하게 플레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게 아니라 마블을 보시는 분들은 마블 영상이면 다 보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거 참 이해가 안됐어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스카이림은 좀 그게 명확했거든요 스카이림은 제가 새로운 모드를 하면은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 시청자 수가 막 새로운 모드 안 할 때랑 할 때 열 배 차이가 났고 열 배?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좀 느껴졌는데 마블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같기 때문에 심지어 워밴드랑 배너로드랑 조회수가 비슷한거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배너로드가 되고 변한게 없습니다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편해진거 편의 기능은 생겼는데 그런건 모드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워밴드랑 차이가 안나요 그냥 모드를 깐 워밴드에다가 그래픽 패치를 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더 편하게 할 수 있는거 같네요 재밌네요 너무 까면은 또 마블 좋아하는 사람들 화내기 때문에 마블 스카이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블 스카이림 욕하면은 진짜 부모의 원수를 보듯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엄청하네 엄청 다른게임은 안그래 다른게임은 아 이게임 좀 별로네 그러면 웃으면서 아 이게임이 지금은 이런데 저 이제 맛이 들리면서 재밌다 발더스게이트도 돌아오거든요 이게임하는 사람들은 위험해 이게임 이게임에 모든걸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이게임을 까면은 날 죽이려들거야 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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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는 영상 같은거 올리는 사람들은 아마 살해당했을지도 몰라 아 오늘은 일단 숙련도나 올리도록 하죠 당장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지금은 명성이랑 숙련도 올리는게 제일 좋을거 같네요 네 솔직히 숙련도도 솔직히 좀 필요없죠 중요한거는 가문 레벨이죠 가문 레벨만 올리면 될거 같은데 그리고 거기서 좀 더 편하게 게임하려면은 동료들 숙련도 올려야되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너희다 대기해봐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저한테 저한테 동료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 동료들 어디있는건가요 동료들 어디갔냐 기병이고 동료들 어디갔어? 어? 잠깐만 잠깐만 동료들 내가 중보병으로 등록해놓지 않았나요 따로? 일단 어디갔어요? 일단 확인좀 해봐야겠어 아 숙련도 올려야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어 너희 중보병 왜 1번으로 되어있어 뭐야 아 이거 패치해서 초기화됐나봐 패치가 되긴 했나보네 그러면은 아 잠깐 테스트좀 해볼까 오늘은 특별히 작업관리자를 켜놓고 좀 게임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채팅창이 좀 잘 안보이는데 좀 가리고 어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 패치 안된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전쟁 나면은 거기서부터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왜 이게 상향평준화가 된거 같지? 아니겠지? 근데 좀 심각하긴 했어요 패치가 되야되요 일단은 중보병이 보병으로 변했습니다 아마 패치가 된 영향인거 같은데 우리 부대로가서 설정을 한번 해주죠 얘네들을 올려야되니까 너는 뭔데 왜 우리 보병들 위에 있니 주제를 알아야지 내려가 우리 애들이 짱인데 중보병 귀찮은데 3번으로 할까? 3번으로 하고 이름을 못 받구나? 3번이 좋은데 나는 제가 3월생이기 때문에 3월을 좋아하거든요 전혀 관계 없지만 자 이러면은 1, 6하면은 얘네를 쓸 수 있죠 얘네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제 지원병들은 전투력이 낮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냥 두겠습니다 너희는 궁병을 해라 어 궁병이 좀 안전하니까 궁병을 해 어차피 투창도 많고 여차하면은 궁병을 지켜줘 싸우면서 이 게임이 참 재밌는 게임이에요 빈말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게임이죠 중간에 칭찬 한 번씩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디죠? 너가 진짜 기억을 잃었나 본데? 왜? 아 방향을 내가 돌려놨구나 아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여기까지 먹었네 어 잠깐만 여기 아 여기 뭔거 맞네요 뭔거 맞네요? 우리 부대들 숙련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 두고 어어어어 엉 조심해x3 조심해 아직 아직이야 어 이 지금 여기서 지금 안 튀어준다 지금 어느정도 먹냐면 CPU를 어 지금 먹는 수치가 이전에 최근에 이거 전에 나온 게임으로 리포지드 나왔잖아요 워크루프트 리포지드가 그래픽에 비해서 그래픽이 잘 나왔는데 최적화가 엉망이라는 말을 들었었죠 그 리포지드의 지금 점유율이 6배 정도 되거든요 어 설마 이스턴 이브 이브코브야 아부코브 먹을라는 거야 안되지 여기 400명 있는데 360명이네 추가 명령만 끊어주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전투에 들어갔을 때 몇 배로 튀어오르면은 인류 역사상 너무 이른 점유율의 게임이 아닌가 제가 또 집요하게 또 테스트 해봤거든요 들어가가지고 다른 게임들이랑 이 워... 워밴드랑 비교할 게임이 없더라구요 꽤 고사양 게임 많이 샀는데 어 비교되는게 없더라구요 차원이 다르더라구요 아 너는 숙련도가 돼야 돼 우리 나는 먹지 말고 동료들만 보내자 동료들이 이런 애들한테 좋을 것 같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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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6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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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딨냐 나오긴 했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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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딨어? 5명 간거 같은데? 아 갔다 아 근데 얘네들로는 이게 안돼 이게 전쟁을 해야되는데 대군이랑 싸워야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동료들 잘 키워서 내가 안싸워도 동료들이 다 죽여주면 좋겠어 진짜 진심으로 이거 얼마짜리였지? 8만원짜리였나? 16,000원? 32,000원 48,000원 아 좀 크게 한번 한탕 해야되는데? 밥도 충분히 있고 내가 다 정비를 해놓고 껐네 내가 정신 못차리고 또 게임 말아먹을까봐 저번에 방종할 때 잘 정리해놓고 껐네 다행이네 잘 됐네요 아 근데 이거 업데이트된 최적합값을 비교할만한 적이 없는데? 영주가 너무 없네 내 생각에 저거 먹으러 간거거든요 그 400대는? 어디 보자 2천원 딱 2천원 주는 그 뭐냐? 우생성 남아있어? 우생성 빨리 가져가 필요없어 제가 안지킬거야 우생성에는 병사도 다 빼왔거든요 지금? 우생성은 없는게 낫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전투 각이 잘 안잡히나본데 이거 포인트를 빨리 찝어야 되거든요 잘못 왕도같은데 건드렸다가 내가 죽을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러지마 아 진짜 이러지마 나중에 보자 이거는 테스트는 오늘 별 볼일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근데 의외로 검사가 만원짜리 보기로 잘 싸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네요 장비를 맞춰줄 값어치가 있는건지 아 웃기지마 룩한 룩한데 뭔데 다 대기하고 사격 중재하고 너만가 궁병말고 야야야 궁병말고 궁병이야? 얘네? 궁병이 왜이렇게 중보병으로 했는데 왜 궁병으로 돼? 하긴 등에 저런거 두개씩 메고 있으면 그렇게 보이겠다 야 방패가 너무 구리다 방패는 좀 체력은 됐고 아직까지 방패가 깨지는걸 못봤거든요 저도 못 깨봤고 양손무기 쓰는데 방패를 한 번을 못 깨봤어요 방패가 좀 넓은걸 써봐야겠는데 보드실드 같은거 써야겠다 보드실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기 석궁병이 쓰는 저걸 쓰고 싶은데 저기 보이죠? 저기 쓰는거 근데 구해봐야겠네요 어? 아 얘들아 내 경험치야 제발 죽이지마 아니야 야 내꺼야 우리 애들껀데 아아 개 쓸모없어 총룡 내가 먹는다 총룡이 경험치된다 경험치 숙련도 숙련도 다이준어 된거 아니야 왜이렇게 안 끝나 됐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г 나라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파파는 재밌어서 시리즈 다 사서 예전에 데드라이징처럼 할까 생각했는데 파파는 좀 텀을 두면서 다른 게임 섞어가면서 해야겠다? 깨달은 게 있는데 같은 게임은 이어서 하는 게 뭔가 더 좋은 거 같은데 탄력을 봤는데 조회수에 흫흫흫흫흫 시리즈는 좀 나눠서 하는 게 나은 거 같네요 데드라이징이 실패적이었어 데드라이징 전 시리즈 다 사놓고 지금 원투밖에 안 했거든요? 또 할 일 없을 거 같네요 가끔 가다가 백화점에서 나오는 오디오 때문에 저작권 음원 걸려가지고 제가 흫흫흫 가요가 나오더라고요 외국 제가 그래서 네이버 TV에만 좀 남아있는데 정상 보니 아 나 장비 구하러 왔지? 대체 우리 애들 뭐가 부족한 건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어깨랑 여기서 구할 만한 게 어깨죠 어깨랑 장갑은 저쪽에서 하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방패가 필요하겠네요 옷은 옷은 다 입고 있네 두구랑 어깨니까 여기서 어깨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투구가 나오죠 봐야겠는데 어깨가 나와줘야 돼 어깨 아니면 필요 없어 나 무기는 그렇게 좋은 건 모르겠네 한손무기는 한손무기는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똥무기는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장비는 대장간은 좀 밀어두겠습니다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내 취향이 아닙니다 대장간은 스카이림에서 삼신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대장간 보기만 해도 소름돋아 이거 이거 게임에서 같은 컨텐츠를 너무 즐기면 안 돼요 이래서 스카이림도 노데스런하고 다크소울도 손도 못 대겠더라고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극혐이어서 한손무기는 너무 즐기면 안 돼 적당히 즐겨야 돼 진짜 하이랜더 브로드소드 15,000원 한손무기는 비싸도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속도가 아 잠깐만 아 이거를 내가 한손으로 썼을 때 판정이구나 이게 수치가 왜 이렇게 낮나 했더니 아 그렇네 양손무기는 한손으로 썼을 때 이 판정이 나온다고 오 이런거 보여주는거 되게 좋네 어 괜찮은데 이거? 돈이 좀 있으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이런거 사서 줘도 되겠다 아 확실히 한손무기는 한손무기로 쓰는게 낫네요 예전에 바티스트소드가 이랬었죠 양손이고 리치가 긴데 좀 느리고 붙으면 좀 불편했었는데 양손무기는 제일 비싼걸로 다 사놨습니다 양손무기는 제일 비싼걸로 다 사놨어요 내가 끼고 있는거랑 어 누구 줬지 내가? 용맹한 점 줬나? 어 얘가 끼고 있는거 9만원짜리였죠 얘도 의외로 잘 챙겨줬습니다 아닌데? 이거 뭐지? 이걸 왜 들고 있지? 5만원짜리구나 아 근데 검사가 좀 고민된다 얘가 되게 잘 싸우더라구요 이무이가 은근히 좋아요 쇼필이 느리긴 한데 2명씩 죽이더라구요 나보다 더 많이 죽이는거 같애 가끔 보면은 한번에 막 2명씩 빼서 조금 고민되네요 지금 돈도 너무 남아돌고 나 아까 옷 보고 온거 맞죠? 까먹은거 같은데? 에이 설마 아이씨 살라면 또 없어 이렇게 일단은 투구부터 보죠 투구를 좀 다 같은 투구를 씌워놔야지 제가 보기 편하니까 히터를 투구로 구분하겠습니다 지금 1순위는 투구랑 어깨 그리고 장갑이 되겠네요 신발은 잘 모르겠고 나 신발 못 끼고 있는거지? 나 어디서 구했는지 까먹었거든요 아 워러드꺼가 제일 세구나 그럼 여기네 신발도 그럼 구해야겠다 좀 가서 좀 다 사야겠다 아직 뭐가 제일 좋은 장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게이 이 배너러드를 5,6,2를 셨기 때문에 이제 가빠가 가장 좋은 장비인게 인터넷 뒤져보면 나올거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나 싶은데 댓글이 댓글이 조용한거 보니까 아닌가 같네요 투구는 42자리 껴야죠 으흐흐흐흐흐흐 야쿨란으로 가죠 사라는 거르겠습니다 사라에서 가는건 너무 동선이 귀찮으니까 지금 적대국가가 여기 어 여쪽에 다 돼있네 아 쟤넨 좀 싫어 쟤는 기병이라서 좀 싫어 어 어디보자 40일 안대 탈락 양손 클리버 작살이나 하나 살까? 작살 부족하신 분 너는 안 쓰는 애고 넌 두개 있고 넌 하나랑 방패 두개까지 깰 수 있지 않나? 방패 있어도? 네 무쇠 배도 하나 와 이런거 끼고 있었어? 그런걸 왜 껴 아 이런건 내가 못참지 이런건 하줘야지 그런거 끼면 어떡하냐 나 혹시 음식 좀 싸게 하니? 올리브가 좀 싸네요 여러분들도 생방송 보시는 분들도 보다 안봐서 기억을 잃으셨겠지만 꽤 셉니다 지금 동료들 나쁘지 않아요 이정도면은 어디가서 막고 다니진 않기 때문에 너 왜 치료사주자 작살을 끼고 있어? 현역인에도 지금 이거 끼고 있는데 양심이 없구만 아 지금 나름 다 작살을 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작살을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원에서는 투척무이가 있으면은 작성료는 낮아도 도움이 됐거든요 그게 든든했죠 든든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동료들한테 많이 안 바랍니다 이번작은 전작처럼 방어력으로 그냥 노디드로는 약간 이제 그 정도로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1레벨에 그 아이미러랑 같이 1레벨부터 키울 수 있는 애 있잖아요 전사형이네 걔한테 풀템 주면은 진짜 혼자 다 쓸고 다녔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올리브가 싸네요 아 이렇게 사면 안 되는데 아이 됐어 사자 어우 근데 무기도 별로 좋은걸 안판다 나 궁수가 없어서 궁... 활 살 일도 없고 어우 오늘 장비를 좀 안받네 장비가 작살이요? 저는 잘 안들더라구요 저는 작살이 있어도 한 두세번만 던지고 현저타임 와서 못 던지겠더라구요 있으면 좋은데 많이는 안쓰게 되네 아 열심히 싸우고 있네 프라벤 여기서 좀 보고 좀 구하고 싶은데 나 장비를 빨리 장비를 맞춰줘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 왔다 8만원 뚜껑은 여기서 하는게 제일 낫겠다 더 좋은 뚜껑은 없겠지 42나 세는데 지금 충분히 센데 아... 황금빛을 줄지 무쇠벨 줄지 얘 줘 앞에서부터 맞춰가자 이거 새거 40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비싼 돈 주고 산거기 때문에 한 5만원 준거기 때문에 이제 어깨랑 신발 전쟁 나기 전에 빨리 구해야겠네요 어깨랑 신발을 구하겠습니다 아 이 장비가 다 튼튼하다 이거 든든한데? 쟤네들만 세면 되거든요 사실 아까 들렸던데 병행 됐을라나? 뭐 2만원 밖에 없어? 아이씨 아... 착하고 있었네 그럼 신발을 사야겠네 워... 워어도 신발을 사실 지금 너무 지금 행복하지 않나요? 이... 이... 시점이? 자기 나라 지키면서 명성 싸우면서 나라의 영향력도 있고 돈은 이제 공방에서 들어오고 사실 사람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평온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족... 부잣집에서 태어나더라도 한 3남 정도로 태어나면 더 행복할 거라는 딱 그거거든요 지금? 아 작살 두 개씩 있어? 못 사잖아 워로드... 신발이 없네 팔 보호대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저... 북부제국이었나요? 그걸로 가면 더 좋은 게 있죠 그러면은... 할 게 없는데? 어디 보자... 전쟁을 나가야 되나? 아... 좀 멀어서 귀찮은데 쟤네들... 기병... 기병이라서 좀... 나랑 지금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우리 부대랑 이 부대 어때 지금? 이 부대가... 어... 본대 싸움을 하는 위주로 맞춰놨죠? 원거리 병살도 좀 줄여놨어요 어... 안 줄었군요? 내가 줄인다고 줄인... 줄어드는 애들이 아니었네? 아 이렇게 올려주고 빌맨 불지어 창병 이렇게 있죠? 빌맨이랑 불지어 넣어놓고 가야겠다 창병이랑 어디보자... 이브코브에서 넣어줘 아 저 메인 임무가 끝났습니다 캐스트가 다 끝났어요 임무가... 내가 깬 게 아니라 난 분명히... 이... 몇백일 안 지났는데 20년인가 10년동안 클리어 못했다고 꺼지더라구요 분명히... 그렇게까지 안된거 같은데 너무 안해서 그런가 보다 얘도 넣어놓죠 아 진짜 창병이 모이면 진짜 세기 때문에 수비병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여기 공성은... 여기 수성을 많이 안해봤기 때문에 아직 한번도 안해보지 않았나? 아 근데 수성할때는 뭔가 좋아보이더라고 창병이 의외로 원거리전을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수성하는 입장에서는 쓰더라도 전만큼 이제 공병의... 가성비가 좀 떨어졌달까? 일곱자리 임무 다 깼어요 임무 다 깼습니다 오 잘나왔다 이것만 데려가면 되겠다 아 오랜 반입니다 파이널 판타지를 했기때매 마블 보시는 분들은 다른 게임 안보잖아요? 원래 사실... 다른 게임 섞어서 해도 그날... 전날 봤던... 다른 게임 하더라도 전날 봤던 시청자분이랑 만나는데 아... 이거 잘 가차없어요 이 마블은 마블은 마블만 보시기 때문에 마치 내가 휴방에다 돌아온 기분입니다 방송을 딱 키면은 분명 저번에 방송을 켰는데 라게타 라게타 장비를 좀 봐두고 살 장비를 보고 좀 오랫동안 안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교체할 준비를 해둬야겠네요 아 작살 정도밖에 없는데 살게 작살을 괜히 샀어 이동합시다 쭉쭉 러그 거기서 전쟁이 났긴 했는데 세스트 Individual 내 조용하다고 말하니까 바로 지금 내 Disk 틀어막는데 어디서 난거야? 아 왜 왜 잔렉이 있어 게임에 스스타임성이 어딘데 뺏긴거야 뭐 뺏은거야 아 왜 진행이 돼 멈춰봐 멈춰봐 진행하지마 둘러보고 있는데 전쟁이 이쪽에서 났으니까 어디서 전쟁이 나는지 포인트를 알면은 제가 좀 편하거든요 계속 가서 이제 하면 되니까 특히 로타이 같은데 가면은 나 망하기 때문에 지금 포르스 뺏겼냐? 여기 있으면 영주들 막 나오기 때문에 지금 큰일나죠 여기를 피해서 여기 아니고 어디서 싸우고 있는거야 우리가 공격인가 본데 야 로타이가 있는데 공격을 나갔다고? 아 이거 좀 안좋은데 위에서 뺏긴거면 제일 좋겠는데 어 아 안좋은데 그럼 난 일단 들어가자 절로 음흥흥흥흥흥 영주는 누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쟤너라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나라라서 모르겠어요 아주 위험하죠 쟤너들이 제일 위험한거 같애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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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수를 맞출 필요가 없었을거 같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신보다 많은 적을 쓰러뜨리면은 명성이 많이 올라갈거잖아요 흥흥흥 그니까 사실상 나이들 울리면은 그 이 편차가 좀 심하네 명성이 중요해지니까 예전에는 이런 1편은 명성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했는데 에이 빨리 포인트를 잡아야되는데 포인트가 없네 위에 싸고 있나보다 없죠 지금 여기는 약탈자들 내가 먹어주겠네 아 자꾸 약탈자들 우리 부대 들어올라 그러는데 가차없죠 자 중지하고 정해만 보내겠습니다 야 숙련도 빨리빨리 올려서 내 생각에 얘네들이 170원 찍어줘야지 진짜 밥값을 하거든요 아직은 밥값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더 필요해 아직 이 생각에 도끼가 잘 들어갈거 같은데 데미지는 옛날에는 모닝스타가 짱이었는데 방어력 방어구가 너무 사기라서 이번 작품은 방어구는 별로고 전부작보다 체력이 좀 많으니까 도끼가 괜찮을거 같은데 아 아 아 너희들 그렇게 맞으면 어떡하냐 숙련도 올리라니까 아 아 다 죽었어? 아 뭐 저래 내가 쟤네한테 쓴거만 거의 백만원 되는거 같은데 근데 아 아 쟤 너무 미쳤다 진짜 너가 한 두 명씩 뵀으면 다 끝났는데 9만원짜리 그럼 사다야겠어 안되겠어 쟤 뭐야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이리 와볼래? 아 어이구 이거 마을사람들 합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합세도 이겠죠 이 정도면은 아 어디 보자 합세할거 같은데 어 합세 안했네 어디 보자 신병 열쇠병이면은 조합은 굉장히 좋네요 아 제국이 있구나 스물 스물둘에다가 음 도적이 있네 오오 징지병이 있고 그럼 거기서 어기네 동료들이 다 뻗었기 때문에 없어 동료들 야 봐봐 어 밸런스가 되게 좋네요 부대 가서 그냥 잡으면 되죠 아 참 게임이 좀 좀 그렇다 옛날에는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핵사기술 때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돌진시켜놓고 아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이랬는데 아 지금은 한명이라도 죽으면은 좀 찝찝하거든요 다시 보충해야 되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 보이는건 너무 좋네 이 알트 보이는건 이건 빼야돼 이건 너무 사기야 이거는 있어선 안되는 기술이야 이건 매펙이야 매펙 아 자정 숫자로 저렇게 돼있으면은 뭐 딱히 뭐 쳐들어가도 되죠 궁병 10명인데 의미없지 궁병은 아 이게 궁병이란다 저기 기병은 버리겠습니다 안쓸거니까 가서 어그로 하나 끌어 저건 어떡할거야 아 궁기병이야 그렇지 이게 말이야 얼마짜린데 이리와 이리와 야 말왜좋게 든든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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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우리 애들 많으니까 닿지가 않아 데미지가 오우야 저기 이것좀 쏴줄래 얘들아? 뭐하냐? 야 궁병이 몇명인데 이거를 뭐하는거야 아 아 참 이거 6,70명 있는데 10명을 맞서 못사죽이네 저거 역시 우리 중보병단이 있어야돼 어 명성좋아요 700원 포로로 포로로 잡지 않겠습니다 친목질 열심히 해서 그래도 계속 그거 봐야겠죠 각도를 반란각을 아 돈도 들어오고 너 멀어서 정비하기 귀찮은데 제오니카 가서 한번 정비해야겠다 몇명 죽었지? 음 두명? 아 한명 죽었네 한명 문제없네 이거는 보병으로 가죠 공성전까지 하게 될지 모르니까 보병을 좀 섞겠습니다 슬슬 나도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별로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진짜 잔당만 소탕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영향력을 주면 안 돼 막 병사 소집했는데 합류도 안하고 잔당 소탕만 하고 왜 이렇게 싸 뭐야 내놔 겁나 좋아 야 올리브 구원이래 미쳤어 전쟁중인 나라에서 음식을 빼가는 여유 조금 부족하지만 팔거 없나? 팔게 확 없어졌는데 이거 다 그냥 치우죠 필요가 없으니까 포도를 너무 가져왔나? 근데 이건 다 팔릴만 한데 지금은 당장 무역할거 아니니까 먹겠습니다 그냥 지금 무역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무역 레벨을 올려서 명성을 올리는게 있던거 같은데 얼마 남았어? 야 이러면은 아 이러면 해야지 자인공동체를 해야겠네 여섯개 남았네 말장사 한번 말장사 한바퀴 돌면은 그냥 찰거 같은데 아쉬운데로 국물로 하자 나라가 좀 긴박한 이 상황에서 무역을 해주겠스 어때 올리브 올리브 겁나 비싸 다 팔아도 되겠는데 그냥? 14,000원 밖에 없네 국물 왜 이렇게 비싸냐 국물 여기까지 팔고 포도 다 팔아 그냥 올리브 올리브 여기까지 5,000원 아 좋아요 올라갔죠? 5개만 더 올리면 되네요 난 전쟁에 낄 필요가 없다 알아서 지들이 딱 먹고 하겠지 내가 너무 껴서 나라 커지면은 반란할 때 골치 아프거든요? 반란하면은 내가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키워놓은거 내가 닭을 길러서 그 닭한테 잡아먹힐 수가 있기때메 와 이거 잡을 수 있냐? 어 안돼 라게터로 가자 적당히 장비 구하면서 명성이나 쌓아야겠어 명성 명성 쌓는거를 더 올리기 위해서 곡물 거래를 좀 하겠습니다 작살 사라고 사라고 지금 여기 둔건가? 하 곡물 이건 내가 먹을거고 아 아 근데 올리브가 좀 싸다? 옆쪽 깃발 누르면 영주 소집하 아 여러분들 띄어쓰기는 합시다 초등학생 여러분들 탁 옆쪽은 피읍이죠 나 이런거 따지는 꼰대 아닌데 아참 너무 다 글씨를 틀리면은 제가 읽다가 헷갈려요 깃발 누르면은 영주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랬죠 눌러보죠 이거는 아닐거고 왕국주의겠죠 그럼? 이거는 제 나라가 아니라서 안되나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던가 아 아 당장 뭐 딱히 할게 없는데 진짜 밤만 먹으면서 돌아다니면 되겠는데 오늘 잔잔하게 합시다 잔잔하게 하는거 좋아하기 땜에 어 일단은 그럼 이렇게 하지 거래를 백시.. 백십오를 찍고 말을 사러 가자 전쟁을 끼지 말고 괜히 꼈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일로 가서 말을 사오죠 말을 말을 사서 돈을 벌고 내성은 내 생각엔 절대 안먹힐거 같고 거리도 있는데다가 병사도 많으니까 운동기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운동기술은 백이십오를 찍어서 보병에 체력을 올리는데 거기까지 계속 찍겠습니다 운동력은 그 이유도 찍어지면 좋겠지만 너무 높아버리면 또 애들을 먼저 튀어갔다가 죽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 보병층이랑 같이 보내야 되죠 나중 가서는 진짜 중보병들이 제 값을 한다면은 1당 10이 된다 전작처럼 그러면은 제가 따로 운용을 해서 애들로 이득을 많이 보는 싸움을 해야겠네요 아직까지 지금 지금 배너로드를 하고 있어서 마블하라는 글은 없어졌는데 아직 지금 디소체하라는 글이 엄청 많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3개씩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아 이거 70명은 솔직히 못 이기겠지 아 이렇게 하자 소짐 말고 오이고 6번을 먼저 보내고 3번을 끌고 와야겠다 3번으로 분산을 해서 이 중보병들한테 사냥을 시켜야겠네요 중보병들 체력이 충분한진 모르겠네 먼저 가서 좀 흐트러놔 기병 빨리빨리 죽어야지 다루고 싶거든요 너 기병 있으면 거슬리기 때문에 아 그러지 말고 지나가라고 야 지나가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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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돌명이 덜 맞았죠 나도 껴야 되나 여기 아 어디 여러 명 맞지를 않아 아 검은 안되나봐 쇼필 같은 거 됐는데 어 이번에는 겸치 잘 빤 거 같다 더 더 더 더 잘 빨아봐 더 그렇지 추가 추가 애들 빨고 그렇지 그렇지 검사는 나보다 숙련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 그러.. 아이 뭐하냐 뭐해 아 뭐해 아이 뭐하는 거야 쟤 그렇지 그렇지 용맹 앉자 용맹 앉자 용맹 한자 가 오만원짜리 검 오 오 용맹용맹 용맹ageng 용맹 그렇지x10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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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맹용맹 그렇지 아이 안 그렇지 아 개쓰레기 진짜 내가 다해야돼? 중 donation니까 구매자 오우야 잠깐만 얘들아 빨리와 아 나 돌멩이 맞잖아 빨리와 아 근데 용맹 환자가 잘 싸우는건지 5만원짜리 검이 센지 모르겠네 쇼필은 빼야겠다 9만다리검으로 다 가야겠어 방도가 없다 아이고 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어이고 잘한다 어휴 잘한다 이럴 땐 진짜 밥값 잘한단 말이야 가끔 보면은 우리 중보병들보다 보병이 그냥 잘 싸우는거 같애 쓸모가 없어 어휴 잘 싸운다 저 녀석이 지금 기병 최고티어거든요 지금 있는 나라가 블런디아가 스와디아의 선조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 게임에서 가장 강한 기병이겠죠 오우 많이 주는데 이렇게 최고쵸고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이런식입니다 난이도를 낮게 하면은 사실 내 템만 맞추고 혼자서 100명 200명 다 때려죽이면 되거든요 저기 몇 명이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최고나이도를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전략게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을 좀 쌓아야 됩니다 약간 이제 무쌍게임을 하는게 아니라 RPG게임을 한다는 느낌으로 병사를 좀 차고차고 쌓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귀에서 이명이 들리지? 일단은 명성을 썻는걸 주력으로 여기서 깃발 모양을 클릭하면은 소집을 할 수 있다고요? 식량 표시되는 곳 여기가 식량이죠 이거? 이건가요? 이거 부대 사기고 깃발 모양은 없는거 같은데 없죠? 이건 뭐 알아서 타라 그러고 마리나 사야겠다 여기 사야겠지? 곡물이 원래 옛날에 진짜 사원에 팔고 그랬었는데 그때 전쟁 때문이었나 보다 사원을 볼 수가 없네 13원이야 사웅말 싸고 입구쪽에 있는 말도 내가 구입을 해야겠다 700원 지불 말을 좀 해서 어 약탈자들 잡는건 너무 좋아 은근히 잘 차 얘네들 얘네들은 왜 이렇게 빨리 찼어 뭐야 그리고 지금이 영주를 소집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 꼬꼬마 친구들 왜 이렇게 영주를 소집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지금은 영주를 소집해서 땅을 먹으면 오히려 손해기 때문에 애매하게 나라를 키워놨다가 반란하면 내가 망하거든요 내가 망해요 지금은 영주를 소집해서 총대장이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를 먹더라도 내가 먹을 확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영주를 소집하지 않고 내병사로 잡아야 돼요 내가 먹을 땅이 아니어도 내병사로 잡고 선거에서 내가 얻는걸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를 해서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돈을 받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걸 받을 확률을 높이는거죠 원래 원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이 뭐 바뀌지 않는다는 이렇게 계속 하는게 낫겠죠 야 너희 다 골치는거야? 승로 좀 올라갔냐? 되게 열심히 싸우던데 일단은 말 없어? 뭐야 어? 말 없어? 말이 없으면 어떡해? 참 아니 뭐야? 아 됐어 가자 어디보자 공물 마을 여기네 말을 좀 싸게 구해서 우리 동네에서 불란디아에서 팔면은 비싸기 때문에 불란디아라기보다는 불란디아 입구? 아 싸죠? 아 노새 진말은 뇌절인거 같고 이 정도로 올리브 참 비싸게 받네 그렇지 아 돈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어디였지? 여기 오르티시아였나? 말이 좀 싼데가 또 있었는데 오르티시아였나? 가서 말을 좀 거래를 해서 오늘의 목표 거래를 125으로 찍겠습니다 파판이 지금 파판 4나 파이브가 스팀에 있나? 파판을 좀 하고 싶긴 하거든요 좀 길게 봐서 게임이 되게 질이 높 게임이 되게 재밌더라구요 파판으로 이제 파판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면은 어이고 야 라게타에서 33원에 팔 수 있대 와 다사도 5원이야 겁나 무거워 국물 좀 가져가실? 음 이 정도면은 125까지는 안 돼둘게 아 이렇게 하자 사막말은 사야지 사막말이 되게 비싸네요 한 170원 정도에 사야지 이득을 많이 보는데 이득을 제쳐두고 그냥 비싼 물건을 거래하는 것만으로 숙련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용도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고 또 여러분들이 막 욕할텐데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흐흫 발도스 게이트에서 너무 그거 열받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나 흐흫 바.. 어 이 금액에 사야되요 원래는 발도스 게이트 발도스 게이트 진짜 그건 이제 오열이었어 이거 이것도 거래해야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발도스 게이트에서 이렇게 하자 여러분 그때 그 사건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에이 직업 중에 마법을 해제하는 직업이 있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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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를 마법사 상대로 쓰면은 되게 세거든요 걔가 근데 문제가 내 것도 해제를 해요 내 것도 그래서 내가 버프를 안 걸고 싸우거든요 왜냐면 내 것도 해제가 되니까 어차피 내가 해제를 하면은 상대 거랑 같이 흐흫 흐흫 그래서 내가 했는데 아 왜 버프 안 걸고 싸우냐고 막 여러 명이서 막 나를 쪼는 거야 이빨로 그냥 내 나를 아주 물어뜯더라고 키보드로 얼마나 억울했는지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아만보야 아만보 그래서 캐주얼을 게이 캐주얼한 게임이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의미에선 이제 좀 주겠다 아 어떻게 이거 뭘 어떻게 처분할까 일단은 말은 157 아야야야 57 178 그다가 50마리 더해서 와 이제 50마리를 팔아야돼 말을 적당히 팔자 15마리 팔았고 아 45마리 더 팔자 그냥 아예 이렇게 해서 팔고 아 혹시 바구 파니? 뚜껑 파니? 뚜껑은 사야돼 안 팔고 이제 어깨에도 사야되죠 아 뚜껑은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전쟁 나면은 구하러 못 가니까 얘네 거 먼저 구해야겠다 장비 맞춰야지 아 근데 아 너무 좀 그 맛이 없다 사실은 솔직히 마블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쌍하는 맛에 하잖아요 난 그래서 동료들이 약간 길을 길을 못 추는게 이게 좀 아쉽네 지금 동료 이 게임 방식이 동료를 활용하는 방식이 좀 바뀐거거든요 게임이 그냥 적자여도 그냥 다 팔자 아이씨 괜찮네 이거 어깨 사야지 아 이거 아니죠 어깨 사야지 언제 줄거야 그래서 숙련도는 죽인 한거야? 아 좋네 3만 더 올리면 되네 얼마 안남았죠 금방 올라갑니다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전쟁을 해서 이렇게 된거지 거래를 조금만 더 했으면은 아마 명성을 저걸로 좀 빨았을거에요 지금 공방이 몇개가 있죠 제가? 명성이 하루에 5씩 올라가는건데 이러면은 좋지 오면은 크죠 그럼 진짜 놀아도 되는거네 나 아무것도 안하고 자 이렇게 팔고 한 100마리로 치고 50마리 80마리 180마리 이정도면 되겠다 잠깐만 아 이거 좀 무게가 부족한데 이러니까 됐어 이정도 넘어도 되겠지 뭐 아마를 좀 처분을 해야되는데 일단은 쭉 돌아가죠 카르반셋으로 가죠 가까우니까 음 음 10원까지 팔자 아 아 꼭 찾으면 안나와요 신발을 봤나 신발 신발도 구해야되는데 아 대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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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너무 행복하게 들어가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면은 참 너무 좋아 보인다 음 음 음음 난 정말 욕심이 없는거 같애 공방 수익을 보면서 이 게임에선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세계의 왕이 될 수 있는데 공방 수익이 돌아오니까 아 잠깐만 야 다리랑 팔에 10이라고? 12만원짜리 복이 있어? 잠깐만 오 잠깐만 야 어 잠깐만 아 근데 좀 애매해 몸통 50은 나는 이건 좋은 것 같거든요 사실상 이제 손이랑 발에 4식이 추가되는 건데 64죠 지금 몸통 일단 발은 4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나 보병이기 때문에 발 잘 안 맞거든요 손목이 올라가는 건데 손목은 괜찮죠? 어 손목 올릴만 하죠 근데 이거 12만원 주고 올린다고? 굳이?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애 저것보다 더 좋은게 있을거야 12만원짜리 장비는 가격면에서 인정하거든요 갑바는 비싸야 되니까 너무 쌌어 4만원짜리 갑바가 가성비적으로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저거는 12만원의 값어치가 아니잖아 몸통도 더 올려줘야지 양심있으면 가격이 3배인데 몸통 방울이 나지면 어떡해 어 이거 6만원짜리 신발은 없니? 여깄다 여깄다 야 잘나왔는데 갑바는 오히려 지금 꽤 난 것 같기도 하네 어떤 의미에서 맞는거야 뭐 내가 어떻게 살살 맞아 봐야지 뭐 어쩔 수가 있나 우리 물의 뱀님 어? 나 얘 장비 바꿔주지 않았어요? 안 바꿔줬어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장비 바꿔주지 insbesondere 아닌가? 기억을 잃었나? 아니겠지 아니겠지 어 자 야 설마 바꿔주고 팔았나봐 도루? 에이 설마 그렇게 모지는 아니기 때문에 에이 원래 하나 부족했었나보지 어우야 비싸게 받는다 그래서 올라가겠는데 이거 다 처분만 해도 야 어디까지 해줄거야 어 다 팔아도 되네? 가져가 어우 거래기술 두개 올랐죠? 이제 된거 아냐? 어 됐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명성이 상승합니다 자 야 너무 좋은데? 와 야 야 야 야 근데 이게 낫겠다 이거는 어 아직 상단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저게 낫지 않을까 그냥 근적공격이지 이거는 양손무기 어우야 용맹한자 올랐구나 그래 올라야돼 부대 구성원으로 명상 올릴 수 있네 이거죠 좋아 마스터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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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경 따라오고 검사는 사실상 장갑 빼고 풀템이네 가서 먼저 돌멩이 맞고 다 흐들흐들잖아 달려가 달려가 이야 든든해 든든해 쟤네 죽지도 않아 나 죽으라고 보내는건데 죽을 생각이 전혀 없어 종료들 말 태워줘야겠는데 저 정도면은 아 근데 나 도보 쪽 근육을 찍어놔서 말 태워주면 오히려 약해질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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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275 찍는 게 빠를지 검사가 275 찍는 게 빠를지 봐야겠어 질 수 없지 내 부하한테 질 수 없지 내 부하한테 질 수가 없지 나 몇이야 179 질 수 없지 오늘 190은 찍겠는데 잘하면은 전쟁에 끼는 것보다 그냥 병사 약탈수 잡는 게 좋겠는데 이 정도면 성도 더 좋은 거 같고 그 편이 내 방패를 5만원 주고 사는 건 너무 아깝다 방패를 5만원 주고 사는 건 너무 돈 아깝다 물론 맞춰주긴 해야 겠다만 너무 돈 아깝은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잘 도망가 이건 이 정도는 너희들끼리 가능하지 18명인데 이 정도는 그냥 쌉가능이지 우리 파트 캐세지였기 땜에 아 믿습니다 풀템의 보병 중보병 풀템의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부창 던지고 그렇지 그렇지 하나를 못 맞추는 저기 하나에 8천원짜리인데 얘들아 잘 하고 있냐 아 두 마리 맞추는 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 야 제가 분명히 한 이거 얼룩스사기 5년 전에는 양손검으로 두 명 맞추는 짤을 봤거든요 음 짤을 멀티에서 이렇게 돌면서 때리면은 이게 둘이 맞는 걸 내가 봤어요 둘 막 죽는 거를 근데 한 번이 안 터지냐 어떻게 뭐 이상한데 아 개 쓸모없어 이 투구 없는 놈들이고 찌꺼기 놈들 역시 어깨까지 있는 분들은 달라 역시 달라 머리와 어깨의 차이야 약탈자나 썰으면서 아 웃기지마 아 야 내 거야 자연스럽게 와서 무네 이거 나보다 빠르네 심지어 참나 이거 이제 숨만 쉬어도 명성이 오르기 때문에 상인 플레이하는 사람들 명성 올리라고 넣어놓은 건가 보다 저거는 상인 플레이하는 사람도 가문을 키워야 되니까 아 4번을 누르면은 전부 선택이 되는구나 여기 4번이 지금 비어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맞다 얘들 산적이지 야 한 번 한 번 야 너희도 가야겠다 기병 기병한테 맡겨 애들 그만 쳐먹고 따라와 애들 그만 쳐먹고 따라와 애들 그만 쳐먹고 따라와 애들아 돌치네 그렇지 그렇지 숙면도를 올려 숙면도를 빨리 그렇지 그렇지 아 야 도망가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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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디갔어 애들 어디갔어 그렇지 그렇지 숙면도 올리고 올리고 보드실드만 구우면 좋을 것 같은데 5만원 처리 방패가 보드실드인가 원래 워밴드에서 제일 비싼 방패는 허슥할 거였거든요 둥근색 방패 근데 굳이 얘기하면 보드실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엔 이제 보드실드는 성능은 진짜 미쳤는데 괴랄한데 약간 이제 타격 데미지 좀 약하고 속도가 좀 느렸거든요 커서 근데 이 여기는 그런 걱정 없겠지 보드실드가 그냥 좋겠지 왜냐면은 원거리 무기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아 이 속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면은 얘네들이 먼저 가서 내 보병들보다 먼저 가서 화살 다 맞고 죽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하게 좀 느리게 큰 방패 들고 천천히 가는게 좋아요 얘네가 뭐 카이팅하면서 죽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들을 뒤로 빼면서 뭐 하나씩 딱 딱 잡으면은 내 인적인데 옛날에 워밴드는 그게 됐었죠 뒤로 걷기만 하면은 이제 마이클 잭슨 문워크 컨트롤러 그냥 다 잡고 다녔는데 그냥 그냥 돌진해야겠다 산정은 좀 귀찮다 7억만 빠지고 가 잭슨 부 대 이속 아마 필드 이동일걸요 에 부 대 이속은 필드에서 이동하는 걸 거예요 아마 부 대 이속이 걷는 건 아니겠죠 너무 걷는 것까지 올라가면 너무 전략 게임이 아니니까 거기 올라가면 좀 심하죠 그건 뇌절이죠 체력도 체력은 사실 뭐 이제 힘싸움이니까 그쵸 또 무대로 다 올라가 버리면은 궁기병만 운용하면은 기병 기병까지 돌면서 다 쏴 죽일 수 있으니까 약간 밸런스가 미묘하거든요 궁기병과 그 기병의 밸런스가 왜냐면은 기병이 마갑을 익기 때문에 그만큼 말이 느리니까 궁기병이 돌았을 때 돌아지느냐 이거 조금 살짝 애매한데 만약에 부대 이속이 인게임 전투 이속까지 올라가면은 기병 숨도 멋있죠 돌면서 활 활만 계속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오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리억세스를 그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발명 발매 연기를 하고 얼리억세스까지 한 게임이 그런거 맞춰놨겠죠 그래픽적인 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전쟁 게임이기도 하고 전쟁터로 가고 있네 어쩌다보니까 가지 뭐 가지 그럼 명성도 올리고 숙련도 올리고 한번 팔고 가야겠다 아래에서 안 썼으니까 여기쯤에 싸울 거 같은데 오히려 포로스에 싸웠어야 되는데 이게 맞닿아 있어서 여기서 전쟁이 난 거 같으니까 여기는 내가 도망다니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좀 곤란합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뒤에서 막 총대장군 오면은 나도 개박살나기 때문에 그냥 야 푸짐하다 지금 좋은거 안파니? 내가 모르는 새로운 거 안팔아? 그렇지 7만원이나네 이거 사야되는데 뭐야 이것도 이것도 20에 10이야? 야 근데 어깨에 힘이 너무 없다 아 이거 전에 봤던거구나 역시 이게 진짜 간지지 크으 이거는 세게 때리면 바뀔거 같잖아 칼날이 팅하고 나오겠지만 뭔가 좀 세게 맞으면 어깨보다 나갈거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조금 어깨 금방 갈거 같죠? 히흐흐흐흐흐흐흐흐흐 라멜라 플레이트 건틀렛 뭐야 어? 히흐흐흐흐흐 흥 어 잠깐만요 라멜라 갑바 없나? 라멜라가 이렇게 쎄? 라멜라 갑바는 좀 약하겠지 그래도? 와 5만원이네 어 투가 좀 저 튀어져 와 5만원이야? 아 여기서 사야되네 아 이거 좋구만 5만 5,000원? 안녕하세요 전쟁을 한 번 하라는 거네 나한테 저 유혹을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구만 가자 아 좀 멀리 있는 데서 들어온 거긴 한데 장갑이랑 신발을 다 여기서 구해야 되네 그리고 장갑 신발 어깨까지 다 드는 거 아니야 사실상 야 그럼 여기 애들이 쎄구나 투구는 무조건 적일 거 같고 42나 되니까 투구만큼은 안 지겠지 얘네들이랑 얘네들이 좀 장난 아니네 무시무시한 놈들이구만 블란디아 왕국을 떠났습니다 아 잘 됐어 내가 도시를 먹을라면은 아무래도 치오가 올라야 될 거 같고 1030을 올려야 돼 200일 대기하면 올라가긴 하는데 그건 좀 내절이죠 야 이거를 공성한다고? 와 근데 만약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발라 이렇게 해도 되겠다 위치는 되게 괜찮네 이거 스토지아 애들이 너무 쉽게 갔어 이러면 안 됐어 상단은 됐고 어 여기서 왜 나와? 아 이렇게 이동하는 건가? 이렇게 안 하고? 아 일단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위치가 마땅히 없네요 다 상단일 거 아냐 됐어 됐어 건들지마 아 상단이 은근히 세서 아 진짜 미치겠네 왜 이러냐 얘네 또 로타이야 그럼? 아 오르테시아 뺏겼네? 아 이러면 좋죠 어 이러면은 우생은 내줄거고 어 내줄거고 우생을 먹고 탄력받아서 베논 라게타를 때려주면은 내가 나중에 공성할 때 좋으니까 반란 일으켰을 때 여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먹고 여기까지 이렇게 먹고 여기를 먹으면 여기를 노리겠지? 아 아부쿠모가 아니라? 여기를 이제 격전지로 삼으면 되겠네 여기까지만 먹으면 아부쿠모를 지켜야 되고 게임 되게 난잡해졌습니다 돌아가야겠네요 아 돈 필요한데 돌아가게 하네 근데 옛날에는 진짜 확실하게 해적이 넘사벽으로 쎈는데 이번 작은 습도적이 더 센 것 같기도 하네요 전작은 화살이 dps는 좋았는데 관통력이 부족했죠 도적같은 경우는 도적같은 경우는 특히 단계님도 낮았고 원래 이제 단계님이 4였잖아요 어밴드의 모든 공병이 제일 센 공병이 아니었나 5였나 4 아니었나 더 약했는데 이번 작품 습도적이 확실하게 떡상했네 다 제쳐두고 야 뺏지마 야 못 뺏을게 있다고 뺏는거야 대체 뺏지마 한번 간좀 볼까? 어 저렇게 퍼져있으면은 꿀 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꿀좀 빨아야겠어 헤르토기아 성 내 생각엔 라게타는 안 노릴 것 같고 라게타는 너무 오래 갖고 있었죠 게르세고스를 노릴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아래쪽에서 작업을 하던가 우생을 노리겠죠 우생은 좀 만만하니까 베론은 안될 것 같고 이게 제일 유력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여기 두 명 있죠? 별로 병사 없네요? 파라이브제 17명 블라세블드 13명 네모스 노려! 노려 노려 할 수 있어 합류하면 개이득이죠? 어 숨을 데 없지? 글러가면은 끝장이지? 어디서 빙빙 돌고 있어 어 신병 37명 아유 맛있겠다 바로 가서 신발 사와도 되겠는데 자 오 다리 건너편인데 우리 쪽 다리에요? 내가 가면은 다리를 건너겠다는 뜻이겠죠? 이동아 이동하고 있다 야 빨리 가자 이동 이동 안하면은 좀 모아서 갈라 그랬는데 빨리 가야겠네 그러면 공병이 먼저 가고 보병이 가는 형실 아 10미터 안 아니면은 못 가지 아예 안 가네 영주만 저기서 헛돌고 있네 빨리빨리 가봐 가서 죽어 비병들 가서 죽어 어그로 끌고 자 끝 고고 추가 병사 어디서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 좋아 오 병사 질이 굉장히 좋은데 몇 마리가? 장비 좀 봐 내가 탐내 내가 탐내는 어깨 바우그를 갖고 있네? 야 튼튼한 것 봐 아 좋아 좋아 이건 뭐 질 수가 없죠? 몇 명 죽는지가 중요하지 두 명 두 명 세 명 어 세 명이면 뭐 좋아요 아 약간 그 가치를 못 느끼네 매일 명성 오식 주니까 잘 싸웠어 자유요 네 가 값어치를 못 느끼네 이겨둘 숨만 쉬어도 명성이 들어오는데 이제 내 체력만 20% 위까지 땡겨놓고 아 여기 이제 지나가게 좀 위험한데? 저거 뺏기겠다 꼴을 보니까 넘어오는 거 보니까 뺏기겠다 할 게 없네 딱히 좀 갈아볼까? 좋은 무기 있나? 무기 중에서 어어 야 680원 짜리가 있어? 어 이건 그냥 좋은데 이건 그냥 써도 되겠는데 메이스도 있네 어때 94에 73 아 왜 이렇게 센 거야 이거는 가격도 저렴한 무기 주제에 왜 이렇게 센 거야 300원 짜리가 92에 69 아 솔직히 타격은 좀 오히려 요즘 좀 손해를 본 것 같고 최대 피해자가 타격이 아닌가 이번작에 이 정도가 딱 낫겠네요 딱 좁은 검 센 거 보소? 아 데미지지 찌르기도 좀 좋네 길이가 좋네 아 그럼 써야지 길이가 좀 중요하게 보기 땜에 저 정도 차이에서는 좁은 검은 거의 뭐 단 검 아냐? 좁은 검 아 이게 뭐냐? 나무 좀 내놔봐 아 아 아 이거 언제 올려 너무 극혐이야 진짜 아 너무 극혐이야 36이야 36 아 이제 병사도 넉넉하고 좀 비벼도 되겠는데 우리 5만원 넘었냐? 안 넘었네 교체되기 전에 올라가 사 와야겠다 이거는 뭐 장갑도 좋지만 역시 신발을 사야겠죠? 신발이 좋으니까 신발이 좋으니까 갑바만 구하면 된다 내 생각에는 갑바만 제대로 비싼 거 한번 구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 12만원짜리는 좀 아니야 그건 내 생각에 좀 함정이거든요 지금 함정이야 12만원짜리는 40이야 방어력이 5만원짜리가 44인데 분명히 좋은게 있을겁니다 넘사병 넘사병이 하나 있을거에요 아 좋다 누가 20자리를 껴 믿는다 이제 발도 40이고 머리도 40이고 어 이제 잘 풀리겠지? 내 값어치는 사실 나는 숙련도를 올리고 싶어서 때리는거지 180이네요 이제 내 값어치는 상대 본데에다가 내 병사를 부딪히기만 하면 되거든요? 크흐 AI가 가지고 놀 수 없게? 딱 내 존재 이유는 그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아 좀 병사가 애매하게 적네요? 아이고 기사가 됐다 죽으라니까 강해졌어 죽으라고 사지의 네모니까 강해졌어 야 세상에 어 기병 너무 사기다 기병 부대 만들면 진짜 세겠다 아 뺐지마 얘네 어디서 뭐하라고 놔둘래 그럼 병사도 없는 애들한테 너무하네 공성에 참여하기 음 돕는다 하아 이거는 그거 성문 찍는거죠? 나 공 이거 한번도 안타봤는데 어 나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해볼래 저기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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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대 몇명 나왔냐? 다 나왔네 우리 정회들 너희들은 내 본빵만 하면 돼 저거죠 저거 저거 야 한번 쏴보고 싶었어 지금까지 쏴본적이 없기때메 아 살짝 설레네요 사실 공성을 사실 최고의 컨텐츠로 봤거든요 밴으로드에서 성병 무너지는거 땜에 개발을 밀었다고 개 개소리하고 2년 2년동안 그걸 개발했었기때메 분명히 니가 조종하는거니? 오우 니가 쏘는거야? 나 볼래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어디 2년동안 만든거 한번 보자고 성벽도 무너뜨린다며 된거야? 아니 잠깐만 이거 못 끌고 가냐? 어이 뭐 적도 없는데 여기서 뭐하는거야 징지병이 죽이고 있다고 놔두는거 보니까 저거 쏘고있는거 같긴 하죠? 개 노잼인데 이거? 공성탑으로 가야겠다 어 자꾸 있긴 하나봐요? 범위가 좋나보네 야 어 뭔가 떨어지고 있어 좀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내가 쏠라그랬는데 저렇게까지 안보이면 내가 쏠수가 없지 알파고닌한테 맡겨야지 여러분은 아 잠깐만요 봐야겠어 점유율을 오? 오 잠깐만 오 점유율이 안정 오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네 오 오 점유율이 전보다 20%가 줄었는데 아닌가 아닌가? 올라가나? 안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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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패치를 해볼만 했네 야 잘했네 패치 와 전보다 점유율 20% 20% 덜 먹거든요? 이 정도 덜 먹으면은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두개 분이에요 야 덜 먹네 켜놓고 게임해야겠다 이거 테스트 더 해봐야겠다 야 이거 리포지드 두개 분 덜 먹고 있거든요? 얘 나아가 올라가라고 남겨놓은거야? 오 얘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이거 내가 싸우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 그냥 적의 수만 수에 따라 갈리는거 아니야? 올라오고 있니 얘들아? 빨리 올라와 나를 혼자 두지마 오 오 나죠 나죠 점유율 나죠? 몰라? 뭐냐 얘네들 16,000원짜리야 이거 나는 성 구경할테니까 알아서 하고도 있어 아 여기도 있네 이렇게? 어 이제 없어 내꺼야 이제 재무장 돌리자 야 돌려 이거 돌아가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 나 잠깐만 저 안 움직이거든요? 잠깐만요 어 F 누르면 빠지네 16,000원의 힘을 봐야겠구만 던져 방패 막혔어 아 야씨 얘들아 보여줘라 중무장 병사들의 힘을 보여줘라 안녕하세요 어 점유율 엄청나여졌어 이거 대박인데? 와 이거 야 이거 급이 다른데? 전이랑은? 야 패치를 한 값어치가 있네 이렇게 패치할 수 있었으면서 왜 안 한거야? 아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최신게임 원리역 아직까지 최신게임 울트라 돌리는 것보다 점유율이 훨씬 높습니다 3배 가까이 높아요 굉장히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크흫 미친거 같애 어떻게 어.. 어떻게 원리역세스 할 생각을 한거야 돌아가긴 만들어야지 내 생각에 그.. 댓글에 많이 달렸거든요?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꺼지고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막 그랬다그랬더라구요 게임이 깨진다고 어 아직 그런적 없었는데 그건 내 생각에 권장사용으로 하는 분들도 그러는거 같고 분들이 그러는거 같고 이거는 권장사용으로 안 돌아가는 게임이야 저렇게 써놓으면 안 돼 저렇게 써놓으면 안 돼 제 생각에 지금 많이 괜찮아졌는데 아직도 권장사용으로 빠듯할거 같거든요 안되던가 안되던가 이거는 진짜 미쳤어 왜 이렇게 느려 근데? 잠깐만요 나 왜 이렇게 느려요? 나 왜 이렇게 느려? 나 왜 이렇게 느려? 나 왜 이렇게 느려? 원래 이렇게 느렸나? 나 원래 이렇게 느렸어요? 나 버그걸린거 아냐? 아까 F5해서? 이것보다 빠랐던거 같은데? 아야 뭐야 뭐야 아야야야야 잠깐만 나 너무 느려 건들지마 달리기 키가 뭐였죠? 맞다 갑자기 느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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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서 그런가보다 봉선 그거 하다가 신병한테 뺏겼거든요 내가 내가 탈라다가? 그래서 그런가보네 얘들아 싸우고 있니? 믿는다 황금빛의 힘을 보여줘 너희들 숙란도 올릴려고 온거야 잘 싸워야돼 너희가 우리 두대의 희망이야 너희 절대 내가 행정직으로 안 넘길거야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피리 받을거야 난 내가 움직여야돼서 귀찮은데 쟤네는 그냥 자동으로 싸워주기 때문에 아우 게임 겁나 시끄러워 쟤네가 업하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동료들이 우리 몇명 남았을까 볼까? 몇명 남았어? 전밀당했어? 아.. 쓰레기새끼 황금빛 아까 이 근처에 있지 않았나? 아 여기 있는데? 아닌데? 아 아니구나 황금빛은 본거 같은데 아 아 왜이렇게 허접해 아니야 빌리야 있어 빌리야 뭐 어느 부대에 있는거야 중보병이 없는데? 6번에.. 6번이 있는데 왜 6번이 꺼져있어 빌리야? 빌리야는 내가 안 등록했나? 어 무쇠배도 있는데? 뭐지? 없다며 0이라며 내 부대에서 탈출했나? 치료사랑 검사 누웠고 검은이빨 누웠고 검은이빨 누웠고 무쇠배 빌리야 용맹한 자도 있었어? 와.. 독한새끼들 있었는데 없는적 한거야? 5천원이다 자유요 5초 5초 오오.. 이번 공성 제대로 했는데 과연 얼마나 줄지 궁금하네요 상관은 안 끼겠습니다 굳이 뭐 뀰 필요가 없죠? 갖고싶 contrôle인지도 아는 땅이기 때문에 영역력을 이런데 소모할 수 없지 내 생각에 영역력의 기준이 그냥 전부 한꺼번에 소진해가지고 확실하게 가져올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도시를 먹자 펜카노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건드렸죠 내가 유일하게 건드려가지고 내 손에 넣겠어 와 와 와 야 잠깐만 166밖에 없어? 여덟, 여덟 자리면 채워야겠다 아직 저거를 먹어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안 건드렸어도 먹을 것 같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안 건드렸는데 못 먹을 수준이었다 내가 건든게 문제였는데 어차피 뺏길 운명이었을 것 같으니까 빨리 돈이나 모아서 장비나 맞추겠습니다 사르고 뭐하냐 여기서 뭐하세요 이동중인거 맞어? 한 걸음도 안가는데 거북이야? 합류하고 갈라는건가? 뭐야 기차 놀이하고 있는데 간다 우리 이제 신병 몇 명 있죠 우리 부대? 36이야? 그럼 병지가 굉장히 좋은거네 36이면은 야아 튼튼해 야 약탈자 빨리 찾아 잡아야 되는데 우리 동료들 장비도 쎄쎄쎄쎄하고 약탈자를 잡아야 돼 아 근데 숙소적은 아직도 못 이기겠지 쓰고 약탈자 내나봐 약탈자 뭐올 오올 야아 야아아아 올 최법인데 여기서 알짱대면서 병사좀 잡아먹어야겠다 나한테 오는거 아니지? 아니네 아 바타니아랑 전쟁 났다 올라가야겠다 아 저러면 저기 가야지 이거 우생은 먹혀도 되거든요 우생 한번 갔다 갈까 그럼 병사를 좀 바꿔보자 조금이라도 정의병 있으면은 징진병이랑 바꿔야겠다 없네 13명 있네 돈같은거 없냐 포로도 없겠지 당연히 이거 가져가 빨리 우생서 필요없어 여기까지 칼이 들어와야지 내가 이 전장을 일로 끌고 와가지고 뿔을 빨거기 때문에 야 500명이야 나 본데랑 싸우자 이거는 공성은 솔직히 말도 안되고 이거는 내가 한 티어 더 올려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워밴드1에서도 내가 수가 적은 상태로 아예 공성을 먹진 않았거든요 먹음 손해니까 공격만 했지 와 너무 맛있겠다 저거 일단 이거 먹고 상대 진영이지만 항복하지마 아아 아 공무원은 고맙다 40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니까 와아 겁나 비싸 그냥 내놔 어 내놔 사주겠어 어차피 이기면 돼 여기서 150 좋아요 자아 몇 명이라고? 60명? 자 따라와 튼트니가 셋이기 때문에 문제 없겠지? 나도 신발이 바뀌었고 도움은 안되겠지만 기병 먼저가서 어그로 끌어 야 왜 이렇게 들여 쟤네들 뭐야 아 던지지 마세요 어 나뭇불리 됐어 아 야 거기서 합류하지마 어우 진짜 빨라 칼 이게 9만원짜리의 힘이야 개쎄 이게 9만원짜리 아이 잠깐만요 아이 그러지마 야 돌멩이 맞추는 타이밍 이씨 죽을 뻔했잖아 야 그만해 그만해 야 9만원짜리 거물도 돌멩이 못 이기네 됐어요 어차피 우리애들 다 죽은거 같고 보병들 합류하면은 얘들아 믿는다 검사야 믿는다 풀템인 너란 아 9만원짜리 거무사야돼 검사줘야돼 꼬라지를 보니까 그거 아니면 가방이 없어지는 노답이야 와 나 명성 맨날 받고있는거 맞나요? 나 확인을 한번도 못했는데 매일 명성 5씩 준다 그랬거든요 줄거지? 하루에 명성 1씩 상승합니다 받고 있는건가? 받고있나 보다 명성이 많이 높아졌네 어 거의 100이 더 올라갔죠 어? 엄청 좋은데 금방 올리겠다 어 상수를 먼저 하는게 맞네 내가 너무 어중간하겠네 아예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한창 수익이 올라갈때쯤에 내가 끊어버려서 역시 무역이 짱이야 무역에 그 걸을 수 없는 매력 한 명도 안 죽었네요 우리 파티가 다 개박살났네 돌아가야겠네 와 저렇게 병사 많으면 어떡해 와 약탈자 40명 너무 맛있겠다 야 내가 더 약간 더 빠르다 어 글로가면 잡힐텐데? 어 글로가면 잡힐텐데 어 마을사람들도 낑겨서 같이 잡힐텐데 어 내가 약간 더 빨라 아닌가? 어 우리 동네로 왔죠 어 거기 또 또 막혔고 당연히 이길테니까 볼 것도 없다 솔직히 지원병 있네 막 아 너무 바타니아 때리면 안돼 반란 일으킬거 생각하면 바타니아가 살아있어줘야 되거든요 저 녀석들을 내가 등 뒤에 업고 등 뒤에 업고 싸워야지 반란이 성공하기 때문에 네 자 뭐해봐 우리 동네도 좀 약하니까 지금은 그냥 싸워야겠다 평범하게 나대지말고 공기병은 와서 나대고 있죠? 건네줘 16,000원! 발사! 그렇지 건방지게 말이야 자 뭐해봐 아아아아아아악 follow me every on my flank 어디까지 도망갈 생각이야 아 원래 멀리 나왔구나 종병이 몇명인거죠? 한 일곱명있나요? 그럼 여기서 불을 불러야겠다 백미터부터 불러야겠다 어 온다 비병은 가구요 우리 6번 6번 어딨니 6번 다 6번 6번아 어딨냐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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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력이 없을거 같으니까 침묘에서 덮치자고 우리들 만족천원!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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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공격 그렇지 쇼필이 엽치기할땐 되게 좋아보인다 나랑 쟤랑 쇼필이랑 바꿀까? 난 여러 명 때리는걸로 갈까? 숙련도는 덜 올라도 염치 많이 오를거 같은데 어우야 어우야 활력도 올려야되니까 어차피 어우야 이리와 왜이렇게 튼튼하세요 왜이렇게 튼튼하세요 어어 아 우리애구나 아아 아 아 3.8 2.8 딱 좋다 5만원 마을사람들은 왜 줄어있었어? 50명 되지 않았나? 아니었나? 아 되게 맛있어보이는걸 봤던거 같은데 어디있었죠? 되게 맛있어보이는 병사들을 봤거든요 여기 없죠 병사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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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대 들이대 우리 애들 살아있냐? 아 5명 다 부활했네 아 끈질긴 새끼들 하 이병 따라와 어 어어어 어 야 어어 오늘을 병사들 숙メ 6만 올라도 진짜 만족이야 이 10만 2,3 2,3 10만 오르는 거의 한티에 올라가는거 아냐 병사로 치면은 내가 돌 맞아줄테니까 너희가 숙련도 좀 올려 쇼필 내가 그냥 가져와야겠다? 검사 숙련도 올리는게 더 낫겠지? 275대면은 효율이 달라질테니까 계속 밀어줘야지 나는 이미 어우 야 너무 멋있게 맞췄다 방금 뭐냐? 아이고 어디서 어디서 16,000원 아 아 어 엉덩이에 꽂혔어 아 어허허허허 겁나쎄 아 근데 왜이렇게 안올라가 수창 숙련도 수창 숙련도 아 이렇게 안올라갈 리가 없는데 이거밖에 안돼? 수창 숙련도 수창 숙련도 맞출 자신 없고 자 한번 바꿔주자 너 몇몇 몇이야 지금 검은 이빨은 117 214 야 214면은 이건 지대로다 야 말에 관한 PR에 20% 올려줘? 쓰질마 그럴거면 솔직히 넌 말이지? 어 넌 말이지? 내가 구조물 가야지 내가 공성하려면은 아 얘도 공성을 얘도 구조물로 갈까 그냥? 넘어트리는건 필요없고 어 여러 명 상대할거면은 추가 데미지가 낫죠? 구조.. 아 말을 어떻게 하냐? 아 근데 말 20%는 너무 나죠 이거 포람은 70% 올려주더만 양심이 있어야지 상위 스킬인데 야 잘써라 9만원짜리다 이거 아 믿는다 9만원짜리야 나 숏빌이야 다시 만원짜리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무쌍해야돼 내 생각엔 무쌍할거면은 숏빌이 낫거든요? 지금 숙련도 높고 일반 병사 중에서는 지금 미숙련도가 없죠? 빨리 좀 거래를 하고 와야겠다 옥살 가자 아냐아냐 사로우가 사로우 9만원짜리 검 과연 그 행방은? 1만원짜리지만 특성을 받아서 1만 2천원정도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 2장은 선거하지마 나한테 주지마땅 제발 진짜 100만원짜리 7만원짜리 흰 시 툭 한번 무쌍의 맛을 봐야겠어 나는 두 명 맞추면은 추가 데미지 가는 퍽관이 찍혀있기 때문에 지금 숙련도라면은 어 이거 마지막에 썼을 때 숙련도가 100도 안 됐을 거예요 검 바꾸기 전에 분명히 셀 겁니다 아 100은 넘었나? 180이면은 음 강하겠지 강해야돼 아흐 선택지가 없어 강해야돼 야 40명 끌고 다니래 빠르구만 어어 저기 더 맛있어 보이는 거 있어 아아 들어간다 그렇지 그렇지 잘 끌고 나와 잘 끌고 나와 그렇지 위로! 내꺼야 내꺼 아무 쫓아오지마 내꺼야 내꺼야 좋아 어이 겁나 맛있겠고 아 거기에 끼지마 어 그렇지 40명 야 이정도면 그냥 약탈자인데? 근데 징지병도 돌멩인 던지게 해줘야돼 인간적으로 아 너희 다 대기해 갈 것도 없다 야 인펙트리! 스테이 캘밀리! 폴로미! 나는 보병 층에 부딪혀야 되는데 나는 보병 층에 부딪혀야 되는데 가능할까? 기병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병끼리 부딪혀야 되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들어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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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어 겁나 느려 와 겁나 느려 이게 9만원과 만원의 차이인가? 어 겁나 느려 오지마 겁나 느려 하지만 두명씩 맞죠? 아 야 왜 저렇게 왜 저렇게 세지 뭐야 아 잠깐만 너희 왜이렇게 빠르냐 야 아 겁나 느려 속도가 96에서 70이 돼버렸어 하지만 우리 검사님이 해주실거야 9만원짜리 검을 든 검사님이 어디가세요? 도망가냐? 아니지? 쟤 쫓아가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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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고고 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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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기병 출장하지마 너만 바라볼거야 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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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 검사님 그렇지 그렇지 그 검사가 있어 검사가 있어 검사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서전트랑 섞여있지만 헷갈려 검사님 그래 검사님 사실 일상 풀템이거든요 나보다 약간 티어 났지만 무기 가격을 생각하면은 나보다 훨씬 세 빨리 빨리 검사님 검사님 믿습니다 내 오른팔이야 검사가 검사 검사 막 다 쳐야되 아 이렇게 손해본거 같은데 흠흠 흠흠 흠 킥만 한거 같은데 얘네 오 아니 내 질이 의외로 좋네요 아니 지엄이 백 명 있어 아 맛있겠다 저거 제대로 붙으면은 저건 나 꿀 빨 수 있을거 같은데 근데 저거를 육백짜리한테 갖다 박는건 좀 에바인거 같은데요 아아아아 하객진이야 바쇼르키 이새끼 안꺼져? 오지마 야 오지마 바쇼르키 뒤져 저건 죽었죠? 이건 죽게 해야죠 어 이거 이 이상 먹으면은 나중에 반란 일으킬 때 힘들기 때문에 저거 내줘야됩니다 어어 다 들어가고 있죠 내줘야 내줘야돼 너희가 공세를 펼치면 안돼 길이 있냐 여기? 없잖아 아 여기 있구나 여긴가? 어 길이 있네 저 병사를 먹이로 바치고 밥이 없다 밥이 근데 이거 내꺼 됐네요? 아 필요없어 이런거 주지마 뭐야 복분 상관없어 야 곧 죽어도 나 좋은 땅 안줄라고 이거 나한테 주는것 봐 악마같은 새끼들 주둔꾼좀 봐봐 나 병지나좀 올리게 이거좀 내줘다 저런거 먹으면 안돼 아 특등사도 너무 좋고 이거는 인정이고 어 이정도면 인정이지 그래 아 이상 필요없는데 왜냐면 나는 반란 일으키면은 아니 이렇게 가려져 버리면 안돼 근데 얘네랑 다 했어야지 얘가 나를 도와줄텐데 바타니아가 펜카녹을 쳐야되나? 아 그럼 아예 이긴 다음에 펜카녹을 내가 쳐서 먹고 반란 일으켰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시기상조지 아 시기상조지 지금 이제 숙련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퍽으로 이걸 먹고 내가 반란이 안되면은 아 근데 반란 기능이 있긴 한거야 이거 게임에? 너무 불안한데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한번 공성 한번 때려볼까? 어 사실 지금은 공성 때리기 너무 괜찮거든요 어차피 저기 병서들 한번 붙어서 좀 깎아졌을테고 한번 해보자 일단 해놓고 아이고 병사가 나왔네? 이거 할만하지 않나? 아 잠깐 진영이 너무 안좋아 야 뭐야 이거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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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와 다 따라와 다 따라와 던져! 무! 에브리원! 인피트리! 무! 루스 포메이션! 인피트 애프터 미! 오고있지 오고있지 지금 지휘하는 녀석이 없어서 뭐 화잡하게 오고있는데 충분하죠 한 발이라도 더 싸 한.. 한 발이라도 더 싸 한 발이라도 더 그렇지 아 두 배가 넘네 나온 병사가 아냐아냐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고병은 버려야겠다 이거는 싸우다가 빼야겠다 이 정도면 중간에 도망간 애들이 있긴 한데 아 나 너무 느리다 이거 이건 내가 이걸 끼면 안되는데 검사를 줬어야 되는데 검사꺼를 내가 꼈어야 되는데 어 교환빈 미쳤어? 아 교환빈 미쳤어? 어어 조직 죽어 얘들 방패 들어서 위험한데?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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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그렇지 얘들아 미쳤다 얘들 너무 잘 싸운다 너무 잘 싸운다 이게 병진의 차인가? 이거? 얘들아 옆에서 업체 그렇지 그렇지 야 너무 잘 싸워 우리 애들 미쳤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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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야야야야 잠깐만 그건 아냐 그건 아냐 그건 아냐 그건 아냐 쉽다 없between 얘들아 가빈 아니 nem ㅇ emerged 격 이거 잘못됬다면 생각 긍 Windsor 공연 텅 이것 하내없 으 스텟 단 푸 appet 새 덮 cor 어 야 잠깐 나 되면 안되는데 왜 나댔지 나?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왜 나댔지? 그만 마고 무슨 검을 들 생각도 안하네 미친놈들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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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많다 야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얘들아 도망가자 와 근데 진짜 압살했다 안녕하세요 야 한 400명 500명 있지 않았나요? 300명도 안되게 줄었죠? 별로 안죽었는데 근데 이거 다시 싸우면은 진짜 총력전이거든요? 다시 싸우면 안돼 그쵸? 한 번 질러버려? 오늘 한 번 노예해? 오늘 한 번 노예해? 오늘 그냥 지르고 산화해 오늘 한 번 하루? 아 내가 9만원 찍으려면 할거 같은데 아 한 번 질러버릴까 그냥? 무적은 솔직히 이 정도면 100% 진다 근데 아 아 고병이 하나도 없어 제대로 된게 징지병밖에 없어 도주를 하면 많이 버려야되는데 40명 정도는 문제없죠? 그렇게 해야겠구만 음.. 이 정도면 괜찮죠? 야 많이 줄였다 엄청 줄였다 이번 거는 이거는 주둔병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징집하면서 성으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두루무스 성 포기 됐어? 아 뇌절이야 우리 애들 이번에 숙련도 많이 올린거 같은데 검토 좀 싹 들어가볼까? 검사를 좀 기대해보겠네 이번 거 진짜 제대로 싸웠기 때문에 나도 나도 올라갔고 오 너도 좀 올라온거 같다 1, 2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 오 우리 검사도 하나 올라갔구요 넌 아니야 빌리어는 모르겠고 올라갔겠죠? 음 야 107위면 많이 올라갔다 이거 진짜 제대로 올라갔다 얘는 그치 다 꺼져 내성이야 이거 줄테니까 먹고 떨어지라 그래 40명 내놔 야 이건 좋은데 블러디안 블란디안 석궁병 6명 어 좋아 숙련 석궁병 6명 야 좋아 창병은 됐어 아 뭐야 병사 벌써 오버했어? 아 병사 벌써 뇌절해버렸네 어떡하냐 징진병 주자 아 그만 줘 그만 줘 와 바로 복구됐어 이거 최후가 한번 더 싸워도 이기겠는데 그럼? 내가 정의 병사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공격으로 어 근데 나도 물론 정의 병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또 모르죠 또 붙어보면 어떻게 될지 사람 사는게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어 돈도 많아 뚜껑 바꿔줘도 되겠어 뚜껑 사러 가자 에론의 군대 아 이거 얘네가 양 침 발라놓은 내가 침 발라놓은건데 저거 먹히면 안되는데 저라 제발 아까 내가 혹시 저럴까봐 지게 뒀는데 저걸 또 침 발라내 와가지고 미친놈이 아 겁나 튼튼한 것 봐 성인아 먹어 밥 사야되나 밥 사야되나 아 이거 사야겠는데 아 이정도면 싸지 밥 800 저거는 애매하게 때려두기만 하는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치긴 쳤는데 뺏지 못하는 그 상황이 지금 최고거든요 제발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면 내가 뺏어가지고 내껄로 삼을 수 있어 내 영향력이 6천 가까이 된 영향력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내가 손에 넣고 말겠어 절대로 내꺼야 저거는 내 성이야 내가 먹고 영원히 지킬거야 진짜 아 이거 씨 애매하네 와 하루에 음식을 10씩 먹어 돼지 같은 놈들 말 몇 마리 있죠? 말이 이제 좀 부족하지 않나? 50마리 이건 20으로 치자 70마리 야 90마리 160마리 어어어 말이 이제 조금 부족하네 이제 이겨야되네 슬슬 멧돼질 멧돼질 89원에 산다고? 그럼 팔아야죠 맛있는거 없냐? 슬슬 실망이고 뚜껑 하나만 줘봐 뚜껑만 뚜껑 하나만 받으면 돼 아 조용하다 이렇게 고요한 게임이 존재할 수 있는건가? 아 41 말고 야 42 아이씨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단 1차이로 12,000원이 가격이 갈리는데 저거를 안파로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42짜리되나 빨리 지옥의 깡통부대를 만들어서 다 죽여버리겠어 아 진짜 방어력 진짜 갑바 방어력 한 6만 더 높은거 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거 이거 내주면 되죠 저거는 저거를 내주고 저거를 막으려고 전장을 절로 바꾸는 순간 아 왔다 바로 내가 목을 따가겠어 3.5 3.1 3.1 3.1 3.1 3.1 3.5 어 아니네 3.5 3.5 3.5 3.5 어 내게 착각했네 얘 얘가 난줄 알았어 너무 게임에 몰입한 나머지 4.1 4.1 4.1 4.1 4.1 너무 싸고 성능이 고만고만해 너 이거 끼고 있었구나 자 아식 주제도 모르고 왜 들어있는거죠 야 제발 진짜 야 먹지마 내꺼야 아 진짜 먹지마 내꺼야 그거 그만 뺏고 그거 줄테니까 그냥 그거먹으면 또 병사 줄거 아니야 쟤네 병사 줄거 있어 아 진짜 먹지마 야 내꺼라고 아 내꺼야 그거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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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버려 그냥 저버려 그냥 아 야 내꺼야그 이길거 같애 극혐이야 아 이긴거 같은데 이미? 아 이미 이겼어 내꺼라고 야 내꺼야 내꺼 먹지발라고 양념 다 쳐놨는데 아 아 내꺼라고 아 그냥 합류하자 내놔 아 내가 안 쳤으면은 안 먹었을텐데 나는 500이나 처분하고 저걸 또 쳐들어가가지고 더 때려부수다는게 너무 역겨보네 왜 4명밖에 없어 한 명 어디갔어 옛날에 공성하면은 무조건 공성탑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막 웹쇼핑하고 이제 놀고 있었는데 어 아직 들어갈 수 있네요? 의외다 이정도만 돼도 충분히 방어되지 측면이 문제긴 한데 저기도 탑이 있어 얘들아 내가 들어갈거야 내가 여기서 1등 공원을 세워서 다 모여 얘들아 따라와 쏘지말고 왜 너가 특등사수가 6번에 등록된거지? 아 됐어 다 따라와 그냥 우리 뭐야 다 따라와 뭔가 꼬여있네 지금 이게 여기께 아 나 쇼필러 진짜 사냥 못하는데 어어어어어 우리꺼 때리면 안돼 이제 함부로 건들수도 없어 허공에 칼줄도 하도 안돼 잠깐만 타임 어 왜이렇게 오늘 시청자수가 많죠? 힛 어 2시간 했군요? 아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얘들아 들어가야된다 바짝 붙어라 대신 공상사위 맞아줄거야 바짝 붙어 우리 병사들만 살면돼 바짝 붙어 바짝 붙고 내가 먼저 올라가면은 너희는 알지? 전체 따라서 오는거 올라와 올라와 얘들아 올라오라고 얘들아 난 안돼 나는 먼저가면 안돼 난 먼저가면 안되는 병이 있단 말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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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얘들아 그래그래 내가 먼저가면 무조건 한방에 죽을텐데 힛 먼저가 얘들아 내가 길 막고 있을테니까 한줄 이쪽 그래 오른쪽 길로 다 들어오서 가란 말이야 얘 옆에 잘 막아서 누군진 몰라도 그 다음 우리 애들 집어넣어가지고 꿀 빨아야돼 봉선사비 좀 별로다 이제 그래그래그래 누군진 몰라 잘하고 있어 들어가 아냐아냐 투창이 분명 날아올거야 어그로 잘 끌어봐 개 쓸모없죠? 야 가자 언거리 지원이 없는데 오오오 있어 투창 있잖아 투창 있잖아 미친놈 저거 내가 그럴줄 알았어 빨리 올라가 빨리빨리 내 뒤에 안붙어? 케이들 어우야야 투창만 다 떨어지면 돼 다 떨어졌나보다 너 어디가냐 얘네들 뭐냐? 뭐냐 이 몸이 왔다 어디서 얘들아 빨리 올라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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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9만원검 9만검 왔어 나는 높은데서 구경을 해야겠어 야맹증이라 잘 안보여 저쪽에 있구만 저 새끼들 저거 숨어 어차피 100% 먹는 성이야 우리만 사 우리만 안전하면 돼 알간 저거 저게 달까? 아 달.. 달 뻔했는데 아깝다 이제 오너라 어디서 어두워서 피하식별이 안돼 깃발만 보고 싸워야돼 깃발만 보고 싸워야돼 오오오오 미친놈들 야야야야 쟤들 때려줘 혼내줘 혼내줘 그렇지 그렇지 혼내줘 혼내줘 그렇지 9만.. 9만검 간다 9만원짜리 검 9만원짜리 검으로 다 쓸어버려 다 죽었네 이미 뭐 위에서 뭐 할거 없어? 개노잼 됐잖아 공성전 뭐야 뭐 엄청난거 있다며 그치 개발기간을 몇년동안 왜 소비한거냐 그 입구로 들어오는거야 얘네들은 가서 싸워라 숙련도 올려라 이미 우리쪽으로 넘어온거 같다 이미 다 먹은거 같은데 그렇지 우리 애들 하나도 안죽었고 아싸 아 이 도시 뺏으면 안되는데 이거 내가 못먹으면 너무 크거든요 일단 내가 들어가고 아 내줘도 되거든요 사실 이거 지금 안건들고 일단 투표를 해야되니까 투표를 해서 내가 먹을거 같으면은 그거 해버리자 아 좋아 펜카녹의 주인을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래 오 야 이야 이영진은 마땅히 연천 김식에 가야합니다 드리대 야 한 500 못주냐? 5000 못 넣어 5000 다 못걸어먹어? 이거 무조건 내꺼야 내껍니다 지키면돼 지키면돼 이제 지키면돼 지키면 이겨 내꺼라는거죠 저거는 저정도 넘어왔으면 내꺼라는거지 그렇지 연천김씨지 그렇지 아까 다 꺼져 내성이야 자 이제 이제 도시 하나 한두 개만 처분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방어의 시중에 다 지금 풀이네요 좋아요 이 정도면 행정관을 둬도 되겠는데 둘 놈이 없어 근데 이거는 내가 클랜업 한 다음에 하면 좋을거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완료를 하고 여기다 공방 짓는거 필수죠? 무조건 지워야죠 하아 병사 모집도 되네 자 잠깐만 내성 맞지? 오케이 돼있죠? 주둔군 어디갔냐? 아 이 정도는 안돼 대장가를 방문한다 거래 도시를 관리한다 어? 내 병사 어떻게 넣지? 아 성으로 간다구나 와아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아 너무넣었나? 너무 넘었나? 아 얼마 들어갔어 200 일단 저쪽 성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하감목 가보자 일단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포로 등용해야되나? 창고 열어봐 아냐아냐 일단은 포로 등용은 하지 말고 처분을 다 하자 병사 모집도 해야되고 일단 이거 지키는데 주력으로 쓰겠습니다 와 나 왜 이렇게 말에 힘이 없냐? 사람이 적어져서 그런가? 사람은 나중에 가서 등용해오면 되고 말 안장만 있어 말은 없고 극혐 뺏겼니 저거? 지금 너무 느려가지고 가면은 큰일 나거든요? 저거 가서 뭐 가져올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아 80이면은 징집하기도 힘든데 일단 주던거는 수비대랑 230 너무 부족하죠? 여기서 좀 따와야돼 이게 맞아 지금은 징집을 할 짬이 아니야 조금 데려와야돼 120명은 오바고 120명은 아니고 20명만 데려와 이동해야된다 나 20명 데려오니까 좀 빨라진거 같죠? 그렇지 채워야돼 채워야돼 와 이거 얼마 안남았는데 이정도면은 나 지금 돈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어 이런 반란이 코앞인데 진짜? 펜카독을 먹었으면 가장 먹고 싶어였던건데 방금 그냥 나 줄 생각이었나봐 근데 내가 제발절여하고 있었어 펜카독은 무조건 지켜야되기 때문에 170 각각 채워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어 두루이모르송은 줘야되죠? 저기다 병사 집중시키게 해야돼 지금 펜카녹을 강화시킬려면은 아씨 웃기지마 누가 누가 징집해갔어 펜카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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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 어떤 놈이야 지금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어 그래서 그냥 위쪽은 먹혔다 여기 2라인 타고 가는게 맞겠죠? 아 여기 넘어가야돼? 그럼 팔 팔리주언나러 가자 펜카녹은 찍어둡시다 네 이거니까 은근히 안먹힌단 말야 저거 땅 펜카녹은 진짜 나랑 인연이 많은당이야 클라벤트 가자 돈 겁나 많이 들어와 잠깐만 흫 흫 빨리 클랩 레벨업 올려가지고 행정관을 둬야겠어 머리 좀 잘쓰는 놈으로다가 머리 좀 잘쓰는 놈으로다가 머리 좀 잘쓰는 놈으로다가 아니야 일로 가야돼 일로 가야돼 그래 그렇지 절대 못오지 근데 이거 내가 대기를 해서 대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 가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약탈자 거르고 빠르게 데려다가 펜카녹이 꽉 채워놔야겠어 수성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 400만 있으면 수성은 되거든요 아마도 온천지 뚫려가지고 진짜 박살나지만 않으면 돼 종자 종자는 싫지만 데려가겠습니다 급하니까 일로 갈 수 있냐 못가지 뭐지 이거 다 막을 내꺼야? 이거 석궁병으로 다 해야겠는데 이제 방어만 하면 되죠 공성할 필요가 없죠 다 석궁병 가야되죠 이점? 전부 석궁병으로 가서 여기까지 영웅까지 막는다 기병을 좀 섞어야 될 것 같다 아싸리 그러면 모아 모아 영웅까지 다 끌어모아 3500원 아 돈 겁나 많이 나옴 이동만 했는데 돈이 이정도야? 상단 한번 해볼까? 상단 빨라가지고 잘 도망가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와아 아홉 자리 더 이거 얘네 채워서 이동시켜놓죠 다 내꺼야? 다 내꺼야 다 내꺼야 이브코모 말고 펜카녹에다가 펜카녹만 지키면 되거든요 사실 이브코모까지 아브코모까지 내줘도 꿀리지 않기 때문에 아브코모가 지금 누구 있는데 분명히 자리를 넣어놓으라는 약간 그런식일거 아냐 좋아 골칫거리 용병단 적을 준다고? 하.. 이제 내 응접실인데 제꺼거든요 와 땅굴 같네요 할말 있니? 주군 그렇지 내가 주군이다 이말이야 워밴드에선 볼 수 없었던 구조네요 자네 뭐가 문젠가 누가 내 서.. 내 도시에서 팔짱을 끼고 있지? 주리를 틀어볼라 아 써전트가 날 지키고 있습니다 저 강력한 보병이 이것이 내 땅이라 이말이지 자아 자아 뭐 할말 있느냐 자네 검은 검칩에 조금만 더 꽂아두라고 이방인 그래 자넨 누구지 미친새끼인가? 니 주군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을 고려해보시오 미친새끼인가? 용병.. 용병부들 고용했어 용병에게는 보통 그들만의 독특한 명예가 있어 돈을 받으면 싸우는거지 돈을 받으면 다른 데로 가고 이놈들을 계약하는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도적을 전향하겠다고 말아둬건 지금 그 놈들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 음.. 이 쪽에서 오옹 그래? 내 용병단을 일단 나한테 합류시켰다고 합니다 얘네들이여? 어디에 합류했는데? Zahl 잠깐만 어디에 맡길래 어딨는데? 아 내 부대에 있구나 아 이 용병단이 얘네들이야? 아 팔아달라고? 아 돈이 있으니까 저 용병 유지비는 그냥 내가 내고 써도 되는데 자 일단 병사가 좀 늘었군요 아 이 용병들 자리를 내줘야겠다 떠나잖아 이러면 안 되지 아이씨 내꺼 넣어놓고 됐어 됐어 이제 딱 맞추고 자 갑시다 자 명주놈 어딨냐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미친 마을 사람들 아 뺏겼네요 다음 목표가 보통 도시일텐데 괜찮겠나? 350으로 나 함념을 막을 수 있나? 아이씨 야야야 이거 맞아? 일단 도와주자 일단 도와주자 아 참 이거 확실하게 먹는거니까 내가 도와주겠네 확실한 싸우면 껴야지 아아 잠깐만 야 버벅이는거 뭐야 야 다시 작업관리자 온 딱 지켜보고 있어 아냐아냐아냐 안정적이야 와 진짜 근데 해적화 빨리하긴 했다 빨리한게 아니지 내가 샀을때부터 이랬으니까 해적화가 됐다는게 신기하긴 하네요 됐어 굉장히 적어졌어 들어가는게 값이 와아 잘 만들었네 조만간에 울트라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좀 낮은데 한단계 자 너희들은 어디 들어가고 있느냐 아 사다리가 있군요 그럼 나도 껴야지 아 꺼져줄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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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돼 이 사다리 정도는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거 아니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화나게 할라고 사람 그 보다 빨리 갈 수 있잖아 나 여기서 죽어도 되니까 나대자 좀 뇌절 좀 하자 오늘 심하게 좀 뇌절이 하고 싶구만 얘네 병사 어디서 나와요? 보이지가 않는데? 어우 깜짝이야 이씨 와 둘 한 번에 죽였어 와 한 번이 들어오면 두 명씩? 그렇지 그렇지 베테랑 오스키퍼 추가 추가 빨리 꺼내와 아 잡았나보다 골을 보니까 아 이러니까 되게 좋아보인다 이거 폭찍으면 이게 더 쓸거 같은데 쇼삐니? 이렇게 막 엄청 빨리 밸거 아니야 몇십프로씩 올라가서 9만 9만 9만건만큼 빠르게 베겠지 그러면은 그냥 이게 사기인거 같은데 나중까지 보면은 나 걷는 것도 점점 빨라질테고 제때 와주었군 영주야 자 그들은 어떻소 음 일회용이지만 효율적이지 야 다른거 설득률 너무나진데? 농담은 않겠소 저놈들 비열한 개자식들이여 관리만 잘한다면 아 히히 히힛 외국어로 하니까 못알아듣잖아 아 아 아 아 이분꺼 조금 됐었는데 부대좀 나눠봐 얘들아 부대좀 나눠 얘들아 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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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야야야야야 카손한테가 카손아 가소나 가소나 어디 들어가냐 어딜 기어 들어가니 가소나 가소나 파도나 이거 먼저 하자 아 아 애들아 애들아 아이씨 그만 도단해 오 했어 했어 이거 위에꺼는 79%는 되겠지 그렇지 엇 어때 그렇지 8,900원 아싸 돈 아 병사 내놔 봐 뚜껑 뚜껑 아이씨 너무 수준 어 뭔가 되게 잘 풀리고 있는데 게임이 빨리 징집해서 갑시다 이런거 참을 수 없죠 징집해서 갑시다 야 근데 저 바타니아 애들은 뭐가 샌지 모르겠거든요 많이 안 써서 어디가 샌건가요 전혀 모르겠어 나중에 목록을 좀 봐야겠다 병사 그거를 바타니아를 좀 징집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럼 일로 가지 말고 바타니아 그냥 징집하러 갈까 와 돈이 겁나 잘 싸요 이게 도시를 가진 자의 힘인가 아 그냥 그냥 흑잔데 병사고 나발이고 그냥 흑잔데 병지리고 나발이고 174 땡겨서 간 다음에 근처에서 이제 바타니아 애들 징집해가지고 옮겨줘야겠다 병사는 계속 있어도 부족하니까 지금 풀로 채우는게 제일 좋을거 같거든요 지킬려면은 굳히기 들어가야 된다 진짜 하여튼 이 굳혀놓는 수에 따른 이제 이득 지금 병사가 아 야 웃기지마 내꺼 어 그래도 남았네 어 저 녀석은 인정이 덜 돼서 다 안모였나 병사가 풀로 자 아부코모 선까지 손을 봐야될지 360 아부코모에도 넣자 아 그리고 여기도 가져갑시다 수가 많으면은 들어올 때 좀 부담이 되니까 야 여기 애들 징집 안하는 것 봐 다 내꺼야 우리 땅에서 나오는 애들이야 반란 어떻게 이렇게 지근데? 사기 54 사기 54 와 여기는 많이 나온다 친밀도를 많이 올려놔야겠어 상단 호위화기 같은거 해볼까? 상단 호위화기 같은거 해볼까? 상단 호위는 해보자 난 도박힘이라고 하오 너는 누구인가 어 어디로 가는건데? 상단 호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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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가면 어떡하냐? 베테랑 척후병 오오 잘 주는데 병사 병사가 줄고 있어 얘 뭐야 뭐 했다고 줄어 우리 우리 잠깐 어디갔어 여기 있구나 아 깜짝 놀랐네 라게타로 가고 아니 이런 미친새끼들 뭐야 왜이렇게 세 쟤 다 궁병 아니야 92명 다? 어떻게 해 저거를? 뭐 저렇게 세? 진영차예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닌데? 진영차예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닌데 진영차예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닌데? 진영차예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닌데? 오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오 잠깐만 이거 거기서 코앞까지 왔어 진거 같은데 퀘스트가 이렇게 하드코어 해졌냐 올라오면은 이제 서로 쏘는거죠 어택 측면에서부터 깎아내려 야 잠깐만 왜이렇게 느려 아 왜이렇게 느려 으으씨 으아 다죽여 이씨 쫓아가지마 쫓아가지마 와 근데 여건덕이였는데 오히려 여건덕인걸 잘 활용했다 잘 붙었다 아무튼 큰일만 했는데 지금은 우리쪽 병자가 더 많죠 기병은 가 어그로를 끌어서 좀 품산시켜줘 나머지는 어택 그렇지 그렇지 공병들 잘하지 붙기만 하면 이겨 붙기만 하면 이겨 어우야야 어우야 왜이렇게 느려 진짜 무기 어 진거 같은데 아 일단 붙었어 야 붙었는데 도망오면 어떡하냐 얘들아 얘들아 뭐하니 얘들아 뭐하니 아냐 수의 차이가 차원이 달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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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고전한다고 나는 160명이라는 도적이 성 바로 안쪽에 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아 병사가 반으로 줄었는데 잠깐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침묵질 한번 가볍게 한번 해야겠다 이 생각했다가 게임 터지게 생겼네 가자 와 너무 너무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싸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싸워 얘네 어디로 가는 거야 너희 지금 하나 들린 거지? 와 이 짓을 여러번 해야 된다고? 너무 불합리해서 어이가 없는데? 기간 제한은 없지? 당연히 없겠지 아 설마 적국으로 가지마 진짜 에바야 에바라고 진짜 이건 아니잖아 못 막아 다음에 160명 나오면은 앵간이네 진짜 못 넣으면 퀘스트가 더 어려워 아 진짜 이러지마 진짜 제발 아 야 야 잠깐만 잠깐만 가는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는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어 어 아래에도 내려갈 거잖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센데 지금 적들이 와아 잠깐만 일단 옥스칼 간다는 거지? 이걸로 간다는 거는 밥은 충분하고 옥스칼 내가 먼저 가 헉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대기했어 못 이길 텐데 이거 어 어 약간 랜덤인가 보다 어 무조건 붙는게 아닌가 보네 160이 또 나오면은 너무 갑갑하고 내 입장에서는 프라벤트 가는 거지? 그치 150이야? 150이야? 어어 잠깐 방문한 거지 지금? 어 좋아요 이게 정상이지 그래 무슨 160이 기어나봐 한 번에 허 그 도저기 아니라 군대잖아 160이면 내가 풀병사일 때도 조금 고전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렇지 너 왜 갑자기 같은 데가 어 되네네네네네덤 랜덤인가 보다? 어 인정이야 랜덤이면 아직 성같은 공격 안 당했죠? 얘 신경으로 온신경을 집중하고 있어서 갑자기 공격당하면 나 뺏겨 진심으로 진심으로 뺏겨 병사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일단 보여줘 전사는 창병으로 가고 숲지기로 가면은 너희는 공병이 없니? 아 추척수를 대신 쓰는구나 공병이 네 그럼 팔크스병으로 가자 그렇게 센거 같진 않다 근데 솔직히 말해 장비가 팔크스병이 좀 멋있게 생겼네 습지기로 가 올라갈거냐? 제발 제발 가치가 동선 이상이 꺾지준마 미친놈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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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만 버티면 돼 두 번만 버티면 돼 162번만 안 나오면은 문제없어 와 돈 겁나 많이 들어온다 진짜 말도 안 된다 돈을 벌 필요가 없다 명성도 맨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명성 몇이야 지금 명성 명성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왔대? 300은 들어온 것 같은데 저 퍽 하나로 와 개사기 진짜 잠깐만 너 설마 사막 가는거냐? 두 개나마서 사막 가지마 미친놈아 개뜬고 없이 사막을 가 징집도 못한다거나 여기서 면은 아 나 수비도 못해 말국당하면은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그렇지 나..나 자연스럽게 나왔지 그렇지 올라가지 와 돈 들어오는 것 봐 명성도 들어오고 있겠지? 무슨 미친 퀘스트냐 이게 하평 안 맺었냐 아직도? 일단 펜카녹은 공격당할 순서가 아니니까 오 잠깐만 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쟤네 쟤네 존나 화났어 쟤네 빨리 가 빨리 가 야 빨리 가 야 빨리 가 야 빨리 가 아이씨 개 깜짝 놀랐네 어 라게터로 마무리냐? 아..인정 그렇지 와..이거 침일도 살짝 올리는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와.. 와.. 이야..하..하..하..하..하..하..하.. 공격은 안 당하고 있는거잖아 확실하게 아니면은..아 수비를 해야겠지? 장갑 사러 갈 그게 짬은 없겠지? 돈을 좀 소진하고 싶은데 에바지? 우리나 너무 커졌어 이건 아니야 나라가 내절하고 있어 이것까지만 딱 넣어주면 될 것 같다 꼴을 보니까 아 저건 둬 일단 공격ATT 1 어..잠깐만 와 쟤 침묵질 한 번 했다고 두 개씩 더 올려줬네 상품 판매 저거는 불법이겠지 항복 아니면 죽음뿐이다 아 숙련도나 뽑자 검사만 믿는다 검사 싸우는 거 구경이나 해야겠다 이번에 검사야 나 너무 믿는다 달리기도 미묘하게 빨라 내가 더 빠른 것 같다 야 그렇지 한 방 개모 싸우는 거 같은데 착각이지 검사야 나 주식 때리는 건 너무 황홀하다 근데 우리 검사들을 간 거 같거든요 여기 와 이걸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길이가 무게가 있는데 파워가 있는데 아 너무 느려 근데 얻을 수 있는 건 황홀함 뿐이었어 아 근데 검사 너무 들어가서 무쌍할라 그래 뇌절을 너무 해 검사가 검사의 뇌절을 보고 내가 뇌절하게 생겼어 아 아씨 병사 겁나 많이 줘 지도력 올라가는 거다 지도력이 왜 올라가? 아 내 거 징집하지마 하지마아 아 참 음식 많이 사긴 했나보다 아직까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 나 이대로 계속 펜카녹의 성주로 살고 싶은데 영원히 펜카녹 너무 땅이 좋은데 뚜껑이나 하나 사자 자 선거 한 번 할까? 아 이거 싫은데? 반대 한 번 하자 내 영역력이 얼마나 했나 궁금하다 아 이거야? 아 됐어 그러면은 관계 3 마이너스 1 팩 쓰진 못 가 아직 거 어차피 될 수 밖에 없는 거라면 아 기권할래 어어 그냥 안 할래 나 그냥 아헤헤 15마이너스 에이카르트 에이카르트 나 영역력 쓸 게 없는데 야 이거 특별히 이거 해줄게 매력이 4 상승했습니다 매력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상승할 수 있는 거야? 너무 매력 있잖아 너무 매력 있잖아 30% 확률로 부정적인 게 사라져 이걸로 가야지 공손한 반대 이걸로 해야겠다 기획자로 나 레벨 몇이지? 와 진짜 레벨 안 오른다 미쳤나봐 아 아 225까지 문제없이 오른다는 뜻이겠지? 아아 아아 아 저 뒤는 0인가? 아 자 4기 감소로 갈까 겸치 맥을 주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겸치로 가자 저거는 무조건 경험치 들어올 것 같으니까 왠지 느낌이 전쟁 좀 끝내봐 여덟.. 여덟명 더 아 얘는 지금 너무 강하다 반란 일으킬 수가 없다 너무 강해서 나는 더 성장해야 되는데 나는 성장해야 되는데 얘는 이미 너무 강해 내 주머니에 있다 예. 더이상, 더이상 내가 펜카로그 병사 잡으면 안되고 대기를 하죠 이제 밀려야 돼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밀고 있어 이거 에바야 점토 라게타에서 살까? 라게타로 가자 가자 무거워도 참고 달려 전부 팔면 얼마에 팔릴까? 상단이다 목수야 얼마의 사실? 올 올 올 6,000원 거래기술 상승 호호 호호 아 아니 이걸 다 팔아도 이거밖에 안된단 말인가 어 겁나 빨리라서 깜짝 놀랐네 어 어 노후빨에 나오는거 아니니 너희들? 튀어나오는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다 야 나와봐 나와봐 야 여기서 아 여기서 대기해야 얘네가 제일 비싸게 살거 같은데 아 길목에서 대기해야되나? 여기서? 아 북부제국이랑요? 개 뜬금없이? 북부제국은 괜찮은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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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가자 상단을 만나요 상단을 어차피 시간은 내꺼니까 시간이 올라가면 명성에 플러스 돈까지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얼마 얼마 올랐어 명성 전투를 할 필요가 없어 야 이거 야 게임 잘못 만들었어 상인이 짱이네 아니 상인이 짱이야 진짜 야 저 게임 잘못 만들었잖아 아 상단있다 거래하자 상단아 적대라서 안돼 8천원 8천원 8만원 있냐? 와 7만원? 근데 이건 사야돼 이건 필수야 에 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상단 있었는데 상단 빨리 나와 봐 거래했으면 떠나야지 아이 샹 아이 샹 까앗! 따앗! 아야 왜이래 왜이래 정신 안차려? 야야 상단 딱 떼기 해봐 아야야 나올거야 상단들 어 여기 있으니까 대박이네 거래좀 하자 아씨 뭐 이 가격에서 미쳤어? 우리나라 애들은 안돼 우리나라 애들은 거래를 할 값어치가 없는 애들이야 떠나봐 저리로 가봐 저리로 가봐 그렇지 만원 줘 와 거래기수 계속 올라간다 아 너무 사귄데 근데 이러니까 돈을 위해 전쟁을 하는 수준이야 어디보자 어디보자 하아 야 가라 가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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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두 개 있잖아 이미 그럼 빌리아 가야지 작살맨 가자 가자 너무 강하다 우리 파티 진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진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숨만 쉬면 명성 올라가 돈 올라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진짜 그 굳이 있다면은 포로 해방해서 침묵질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데 아 못잡겠지 당연히 못잡는구나 여기서 장비해야 되나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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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너무 적어 이 정도 애들로는 65짜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되냐 65짜리가 빠르다 아 훨씬 빠르네 응 하지만 멍청하고 ㅋㅋㅋㅋ 야 병질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네 나쁘네 다진병이네 나쁘구나 아 자 빨리 잡아먹자고 어휴 기병 한 명 남았네 이쪽에서 안 오는구나 가자 팔로우미 만원짜리 무게는 못쓰겠다 뽕맛은 미쳤는데 둘씩 빼니까 둘씩 밸만한 무게 있어야 돼 9만원짜리 거미면은 충분히 최고티어 거미인 것 같긴 한데 가서 죽어 그냥 가서 죽어 그냥 거슬려 버리기는 아까워 가서... 쏘서 죽어 전부 쏘지마 얘들아 빨리 서라 빨리 서 그렇지 이제 사격 그렇지 얘들아 쏴야지 뭐하니 쏘는 모션이 왜 없니 얘들아 미쳤니? 미쳤니? 와 진짜 붙이니까 뒤도 안들어갔네 아이 아이 ult 추억 옼 창기병들 역겨운 구ulator ور 로 아아악 창 너무 길어 아 너무 길어 얘들아 힘내 난 이제 모르는 일이야 어디가니 얘들아 얘들아? 뭐 쫓아가는거야? 아 쟤 쫓아가는거야? 미친놈들 아냐 근데 교환비는 개좋아 어어 방금 버벅인거 실환인가요? 너무 역겹네요 당신은 자유요 날 왜 저렇게 좋아해 내가 계속 잡았는데 내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구요 너무 매력있구요 겁나 머네 가자 이 나라 끝났어 이 나라는 이제 블란디아랑 전쟁을 할 여력이 없어 봐봐 백, 백짜리가 군대라고 데리고 다니는거 봐봐 이겨볼까 한번? 이겨질거 같은데 저거는 내가 안싸워도 이겠는데? 저거는 자동 돌려도 이겠는데? 도와줄게 카손 자동 한번 돌려볼까? 50명 죽고 이겼어 50명 죽고 이겼어 명성 10 그냥 고대로 15,000원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친밀도 겁나 높은 것 봐 아 기병 또 있네 아 기병 별로 안 좋은데 나 서전트 있는건 너무 좋고 병사 많이 죽긴 했네요 아 너무 죽어서 부대 운용이 안돼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위험한데 이제 안 잡히고 갈 수 있어? 아 위험한 것 같은데? 회복 좀 할까? 길이 너무 이상해 일로 가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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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그거 아닌 것 같애 얘들아 혹시 겹쳐질지 모르니까 펜커넌 연기나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 600명 어어 좋아 600명 안 먹히지 어어 이거 뭐야 야 다마스킬이다 갈아야된다 저거는 저건 갈아야되 다마스 갱강철 처음이죠? 와... 생간죽 한손 뭐 어쩌고 저쩌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야 아 내 캐릭터로 하고 있었구나 검사로 해야 되는데 나무 하나 원목 좀 따와 그렇지 아 벌써 5링이야? 한심하다 한심해 아 나 진짜 대장기술은 너무 맘에 안들어 진짜 검이 엄청 좋아도 방어구가 아닌 이상은 방어구가 더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미심쩍어 약탈자들 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니 뭐야 왜 모여 있어 아부코모 둘은 게인세스 메가르바 점토 점토 어 점토면은 어? 어? 잠깐만 메가르밑 어딨어 어? 3점토야 그럼 도자기 마을이야? 야 도자기면은 개이득인데? 미쳤네 게인세스 가자 게인세스 내꺼라는거 아니야 게인세스 내꺼라는거 아니야 딱 들이래 아이고 좋다 장비도 구해왔겠다 장비도 구해왔겠다 이거 한번 껴봐 어떻게든 끼면은 아 이거 대방패 맞네 좀 빠른 대방패인가 봐 작사 살 필요 없는데 그냥 이것만 사자 방패만 그럼 내가 끼면 좋겠지만 와 너도 갖고있냐? 너 언제 갖고 있었냐? 이건 좀 심했네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 나 팔아 귀찮아 아 이제 근데 살게 없어 부만 소드 살 돈 아껴두고 명성도 계속 올라가고 사냥을 할 필요가 없는데 명성이 너무 잘 올라가서? 야 이 정도로 잘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하루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간다 아 이거 진짜 반란이 코앞인데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은? 너무 빨리 올라가 대기를 잠깐 해봐 나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 무역이 엄청 중요해져네 아 무역이 엄청 중요해져네 원래 무역이 사기긴 했는데 초반에 아 너무 사기가 됐어 더 사기가 됐어 아 뭐 세 시간이나 했군요 세 시간 10분 했군요 아 오늘 갑자기 너무 떡상했잖아 아 무역 125를 미리 찍었어야 됐네 이렇게까지 하루가 빨리 갈 줄 몰랐네 이야 이거는 뭐 올라가 아 왜 고위티어 애들이 밑에 깔려있어 뭔 짓이야 이거 올라가 아 전트 7 사수 36 사수가 좀 많이 죽었네요 이야 기사는 진짜 세다 기사는 진짜 범접할 수 없는 티어다 저거는 기사는 진짜 소모품으로 써야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만다 많은 거라고 딱 생각하고 선봉대 선봉대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 130 참 세게 만들었어 이러면 안 돼 너무 세 기병 이러면 안 돼 기병은 솔직히 마갑을 안 입어도 세거든요? 마갑 입으면 너무 센 거고 너무너무 강한 거고 마가 많이 봐도 세죠? 저러면 안 돼 양심이 있어야지 왜 저렇게 세게 만들었어 나 그거 상다리나 한번 해봐야겠다 공방은 안 될 테고 어 민병대 훈련하고 있냐? 계속해 그 이번에는 블라디안을 좀 빼겠습니다 하나 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할 거 없네 침묵질 할 것도 없고 돈 좀 주면은 침묵 침묵질이 좀 될라나? 강력함 권력이 강력하면 뭐하냐 내가 성주인데 내 앞에서 권력을 원할 수 없지 다 풀이야 너무 완벽한 걸 먹었어 결혼이라도 해야 되나? 결혼하기 싫은데 현실에 나도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왜 가도 내가 먼저 가야지 현실을 도박키면 먼저 가야지 아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되는데 너무 세팅이 잘 돼있어 미루소정도 잘 돼있어 말이 안 돼 아 뚝배기 하나 사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건 도저히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다 미치지 않고서는 저 600명 있는 걸 치진 않겠지 이 상황에서 양심머리가 있어 잠깐만 와봐 한 명만 머리 해주면 돼 방패도 세고 너무 강해졌어 저장비로도 막 지고 제 역할 못하잖아요? 그럼 쟤네 잘못이야 ㅋㅋ 나랑은 관계없어 쟤네 잘못이야 저 정도 해줬으면은 아이템 이러면 진짜 다 죽여야 돼 야 30명 얘네들 약탈자잖아 비슷한 티어여도 잡아야 돼 진짜로 구라가 안치고 얜 E1이었으면은 약탈자면 혼자서 다 죽여는 게 정상이야 100명 200명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약하 다 죽여 0 1명 죽었어 한명 누웠네 미친놈이 야 깡통쓰고 누운 놈 누구야 야 야 다 봐봐 누가 죽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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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야 검사가 죽었지 아 상도덕 없는 놈들 뻔하지 뭐 그치? 검사지? 아 뭐 저딴 놈이나 했냐 어이가 없네 근데 검사는 그 투창 주면 안되니까 자 볼까요? 검사 좀 보자 검사는 투창을 가질 수 없는 놈이야 줘야 되나? 근데 얘 빨리 올려야 돼서 얘는 진짜 60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기 칠라면은 이거 올리고 60밖에 안 남았어 사기 칠 수 있어 아 너 의술 찍어야 돼? 의술은 언제든지 도시에 줘든지 10% 회복 사기가 높으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안되는데? 전투를 하면서 계속 이기면 되나? 이걸로 할래? 아 이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잘 됐다 야 너는 잘 싸우겠다 이제 후척이 좀 중요하지 믿습니다 뚜껑이나 사자 그게 제일 낫겠다 어차피 화평 언제 멜지도 모르고 뚜껑이나 사자 근데 소지 백날 하나 그래 절대 안가 아 성 이름 너무 외우기 힘들어요 좀 기억에 잘 남는 이름으로 해줘 어 야 이거 필요한 건데 3.1짜리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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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거의 풀템인데 진짜 아 이름 박합해야 돼 진짜 이제 진짜 진심으로 박합해야 돼 이러고도 약하면은 나 진짜 게임 못해 열받아서 너무 아이템 잘 맞춰줬어 진짜 미쳤어 이거는 쟤네가 열 명씩만 봬도 진짜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최고 난이도라지만 너무 심하잖아 내가 최고 난이도인 거지 내 동료들은 최고 난이도로 되면 안 되잖아 쟤네들은 박합해야 되잖아 투자한 돈이 있는데 제 나 그럼 그냥 대기 만하면 되잖아 여기서 할 것도 없지 아 근데 난 진짜 할 거 없으면은 병사 넣어야 된다 잠깐만요 이 새끼 뭐야 골칫거리 용병당 팔고 오라는 거지 그래 뭐 하지 뭐 까지까 근데 굳이 해야 되나? 얘랑 침묵질하면 뭐가 더 좋은 거지 나한테? 아니잖아 아 아 근데 이거 좀 큰데 산정 많이 나오면 나 못 잡거든요 한번 대화나 해보자 부하들 보낼 수 있나 보자 여덟 부리는 이거는 시가루다를 보내 시가토루를 보내죠 왜냐면 시가토루는 공성인데 나 공성할 일이 없거든요 지금 어 너한테 기병 줄게 야 이 정도 줬는데 못 이긴다? 너는 사형이야 알지? 진심으로 사형이야 기공자 가져가 창병 가져가 일단 죽인 줬거든요 일단 죽인 줬거든요 일단 죽인 줬거든요 이거는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15일만 기다리면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겠죠? 내가 따로 뭐 합류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지? 양심 있으면 이거 보냈으니까 더 뭔가 세졌을지도 몰라 세질지도 몰라 수전을 하고 왔다는 식으로 병사 질은 높아 한정 8무리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아 자동으로 알아서 하겠지 뭔가 너무 지쳤어 지금 아 근데 펜카녹을 먹은 건 진짜 큰 한수거든요 이거를 달성한 시점에서 오늘 너무 지쳐버렸어 나 큰일 했어 나 지금 누가 내 영지 근처에다가 은신척 갖다 놨어? 산적 주제에 되졌다 우리 애들 풀템이다 가자 가자 풀템 맨들 써전트랑 풀템 맨들이랑 나왔다 아 뭐야 초창이냐? 아 잠깐 웃기지마 검사야 검사야 구해줘 아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만족쳐나 만족쳐나 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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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자꾸 오고 있니? 애들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나 밤에 너무 못본다 진짜 얘들아 투창은 아니야? 아 투창은 아니야 얘들아 따로잡아 어휴 얘들아 나 이거 들고 이길 자신 없는데 그냥 싸워야겠다 어디로 갔다 온 거야 쟤네 뭐야? 겁나 검사 못 싸우고 있어 그래 이게 정상이지 아 진짜 느리다 또 70은 진짜 인간의 속도가 아니다 나 숙련도 꽤 높은데 이건 이 정도면 그냥 격투 게임 속도야 다음까지 9만원짜리 거면 무쌍 게임이었고 투창이 지금 4장 4정치 갖고 있는데 병진의 차이로 압살할 수 있지? 처리해 나는 끼지 않겠다 힘의 차이를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보여줄거지? 저기 힘의 차이를 그렇지 그렇지 야 아슬아슬 했어 도적 5명한테 아슬아슬 했어 어 야 109 됐습니다 용맹한장 와 이거는 참 이거는 참 이거는 이건 너무 상도덕 없는데 넌 뭐냐 가죽 주지? 좋아요 인간 명사들로부터 관계를 얻었구요 200명 더 있어야지 207명 와 우리 애들 다 피터지게 싸웠네 빌리야 방패 바꿔주면 값 하나보다 잘 붙었네 방패 술로 없나? 캐스트 이렇게 깨는거면 되게 좋다 근데 해결중인 문제 잘 해결하고 있는거지? 알아서 나는 안봐도 되는거지? 오오 아 이거 아닌데? 야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야 번영도 떨어지는건 오반데 와 하 와 겁나 복잡해 아냐 다시 투표할 필요 없을거 같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오바고 우리나라 너무 강하다 스토지 하나 없어 스토지 하나 없어 내 동생은 어디간거야 근데? 와 진짜 많이 오른다 오늘 600올랐어요 명성 아무것도 안했는데 거의 너무 잘 올라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지 20 올릴 수 있는데 승마기술이 11상승했다고? 니 개뜬거 없이 니가 승마기술이 왜 상승해? 아니 개뜬거 없이 왜 상승해? 미친놈이야? 오케이 오케이 9만 9만원짜리 거면 살 수 있다 이제 만원짜리 저 쇼필은 버리죠? 안되게 해서 좋긴한데 생각보다 좋긴한데 너무 느려 아닌거 같애 아 너무 맛있겠다 근데 먹으면 안될거 같은 불량식품 같은 이 마음은 뭘까? 얘를 먹는 순간 이 나라랑 끝날거 같은 이 불안감은 뭘까? 이 나라가 더 풍성해져야지 이 게임이 더 깔끔해질텐데 원래 빠르게 뭐가 탈락하면 안되거든요 그럼 노잼 돼요 약간 이제 하스톤 전장에서도 적들이 오래 살아있어야지 내가 더 병수들을 오래 키울 수 있잖아요? 불안이라던가 빗송 같은거 나왔을때 딱 그 느낌이야 딱 그 느낌이야 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지금 지금 내 목표는 잡몹들 잡으면서 숙련도 올리는거 딱 그정도만 하면 돼 여깄다 맛있겠다 야 어이구 많이 잡혔네 아 근데 이제 진짜 동료들이 다 해줘야돼 어 그냥 여기서 전멸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얘네매를 보내고 나도 뻗으면은 그냥 나 돌아가가지고 대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대기해도 명성 오르고 돈 오르고 하니까 하핳 아 빨리와봐 얘들아 빨리와 숙련도만 생각해 오로지 아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야야야야 거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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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격 얘들아 쏘면 안된다 오로지 힘으로 제압해야된다 준비됐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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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났다 지랄났어 아이고 아이고 coup 애들아 얘들아 어떻게 된거니 액 琥 whatsoever 어디갔니 얘들아 쾽 애들 아그그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며칠놈들아 오우 오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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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아아악 와아 아 겁나 약해 야 어떻게 동료가 풀템이 나온 동료가 약탈자한테 질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무쌍의 재미가 사라졌어 플레이어 무쌍밖에 없어 이제 그렇지 그렇지 겸치 맛있게도 먹고 아무도 안 죽었고 1200골드 약탈자는 데려갈 필요 없죠 앗 뭘 먹었다고 이렇게 무게 다 찼어 가자 이제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블란디아가 이 땅을 지배할 것 같다 큰일 났다 어차피 대기할 것 같으니까 대장까지나 하자 나무 좋아 대기 아직도 퀘스트 날짜가 안 잡혔어? 어어 보상 보상이 늘고 있어 아 뭐야 저 160짜리 뭐야 일대 안 보이죠 지금 우리 애 일로둘명 추네 그냥 표시가 안 되나 보다 그냥 자동으로 시간 지나면 깨지는 거겠지 지금 막 왔다 갔다 갔다 혼자 잡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무 극혐이지 이거는 아 너무 올리기 싫다 대장 대장기술 너무 올리기 싫어 너무 올리기 싫어 개노잼이야 대장술 저런 걸 만들면 안 됐어 컨텐츠에 일환이라니 어울리는 걸 만들어줘야지 말해도 문제는 없으니까 난 저거 평생 안 할 것 같다 기분상 하는 것 뿐이지 한가하니까 너무 내 취향이랑 벗어난다 아싸 칼 사야지 빨리 이 나라가 커서 우리나라를 멸망시켜줘야 돼 진심이야 지금 저 나라 좀 컸거든요 근데 금방 밀릴 겁니다 유나 땅이 더 많으니까 나 안 껴야 돼 끼면 안 돼 나는 반란의 씨앗이 될 거기 때문에 어레이저 아쉽죠 이걸 주겠다고 그럼 사야지 너 무슨 건 끼고 있었냐 아 이거 끼고 있었어? 와아 어깻봉 좀 사자 카르반세스 나 만약에 대장간 할 거면은 그냥 나 세계정보 간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 왔다 왔다 야 바로 왔네 4.0 그게 낫겠다 세배야 너도 강해졌구나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누가 저런 거 입으래 아하 강하다 괴물파티 됐다 진짜 물론 괴물파티라고 해서 약탈자 30명을 이기는 건 아니지만 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오벨이야 약탈자가 왜 이렇게 저래? 아니 1당 100이라는 말이 있는데 응? 그놈의 1당 100은 언제 해줄 거야 4일 남았네요 분명히 21명 보냈는데 18명이 최대였고 저 녀석 포함해서 17명이라는 뜻으로 저렇게 되는 건가 잠깐만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어 충성도를 어떻게 올리냐 충성도를 어떻게 올리냐 번영도는 충분해 아 충성도 어떻게 올리지 내가 역시 한 명 넣어야 되나 근데 조금 있으면은 나 클랜업 하기 땜에 새로운 애 넣어주면 되거든요 굳이 넣어줄 필요 없죠 전쟁도 전쟁도 저렇게 나있는데 저거 하기 애매한데 이거 괜히 내가 갔다가 다 먹어버릴까봐 너무 무섭다 반란 어떻게 일으키지 내가 성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이 어디를 먹어야 되냐 여러분 아씨 우리가 뺏겨야 돼 두 나라가 동시에 치면 솔직히 이스터성 정도는 금방 뺏기거든요 근데 이스터성으로 반란 일으키면은 베스트인데 아니면 샤녹이 뺏겨야 돼 샤녹이 너무 좋아 이 세 개 지옥의 트라이앵글이야 여기서 반란 일으키고 이렇게 여기 여길 열어준 다음에 손을 잡고 쭉 밀어버리면은 그럼 나는 무조건 여기는 거르고 일로 가서 여기 먹어야 좋죠 여기를 먹고 이렇게 먹고 얘가 나는 좀 위험하게 할텐데 근데 얘네때문에 이렇게 먹으면 너무 먼데 이렇게 먹는게 제일 나을텐데 아 좀 애매하네요 하이여 쓰읍 할게 없다 지금 진짜 기다려야돼 모바일게임 됐어 명성 어차피 기다리면 쌓이니까 와아 1975라고? 400도 안남았네? 왜이렇게 잘 쌓이는거야? 와아 묻혔다 묻혔어 대기나 하자 밥도 많은데 뭐 대기나 해 여기 사러 그냥 어디서 뭐가 됐건 시기가 있는 법이니까 난 여기서 시간 허송세월을 보내겠어 노골에다 까면서 어 아 벌써 3시 40분이나 했군요 400 남았다 400 네 스읍 얼마나 기다리면 되죠? 60일 기다리면 되나요? 아 60일하니까 좀 먼데? 잠깐만 와 아 근데 다음 클랜업은 그럼 몇이야? 5레벨 되면은 얼마나 들어갈라나? 아 이제 올거야? 어차피 어디서도 오긴 올거 아냐 아 자 빨리 와봐 선솔집에 가있니? 아니지 기다리면 오겠지? 빨리 와봐 아아 그렇지 어우 야 21로 증가했다고? 어? 어우 야 7명 아 병사 늘었네요 내가 줬던 병사 도로 가져왔죠? 징진병 좀 들어가 있어 좀 병사 질을 높여놔야겠다 좀 병사 질을 높여놔야겠다 블라디안 애들 좀 넣어서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귀공자는 다룰 수가 없는데 뭐하는 괴물이냐 병사 들어가 클랜 전사는 아 이쪽 계열이야? 아 들어가 스피드엔 뭔데 스피드에는 괜찮네 스피드에는 내 목표네 기병 넣어주고요 됐다 이제 아 됐다 침묵도 잘 됐고 어 문제 없는데 이제? 충성심도 충분하겠지 점점 반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 마을이 너무 많아 우리 마을이 우리 마을에서 징집하지마 다 내꺼야 보병만 써도 되겠는데 진짜 아니 동료들이 이제 풀템이 나오니까 솔직히 그렇게 세진 않은데 길게 보고 한 숙련도를 한 300으로 올린다고 치고 보병들 앞세워서 하면은 똑같이 힘싸움에도 우리 동료들이 더 세지 않겠습니까? 질이 높으니까 다섯 명이 걔네가 무쌍한다고 치면은 무쌍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행복회로 돌리면은 충분히 각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우리 동네에서 해도 안 되겠지 징집 다 와 진짜 많다 700이다 아 이정도면은 뭐 쳐들어오지 700이면은 아 뭐 두 명이 나와 아 이제 내 땅 없죠 여기 말고 아 무생성 언제까지 갖고 있을거야 야 그 치워 저거 병사가 없는데 수비병사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직까지도 안 먹혔냐 예이 딱 아 자 돈도 사만원이나 있고 이동하면 되죠 돈 먹을 것도 많고 장비를 좀 보자 자 어깨 하나랑 칼만 보면 되거든요 사만원 있는데 뭐 삼천원하면 십일이면은 될거 아니야 여기서 십일이면 칠만삼천원 칼만삼천원 어디 보자 아 가는 길이 있어? 어 있네? 이건가? 아 길 아니네 아 이건 길 연결해 놔야 되는거 아냐? 가자 돌다보면 살 돈 모이겠다 진짜 워레이저 워레이저 안되죠 구만.. 구만소드 있어요 구만소드 고작 칼만원짜리로 만족 못하죠? 아 근데 다른 나라를 좀 가볼까 그럼 아싸리 어차피 여기 안전하니까 내 땅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시간은 내 편이니까 다른 곳을 한번 가봐 어깨 어깨장비나 팔아봐 여깄다 여깄다 여기서 대기하면 된다 50 80 100으로 치고 171 딱 되네 500원 몇 대지 팔어 그냥 귀찮아 아 여기서 대기해서 2만원 더 모으는 거랑 갓 사오는 거랑 6위를 대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이템 바뀌어 있겠지 내려가자 은신처를 까는게 낫겠구나 은신처를 까서 은신저거 못갈거 같은데 아 속도적은 못 이길거 같은데 제일 좋은 방패가 있긴 한데 이렇게 안될거 같은데 저거는 가봐 몇 명 있어 4명? 아 4명이면 무조건 깼지 이길 수 있을까? 내 저 쇼필로 1대1을 아냐 어차피 내 동료들만 나오니까 숙련도나 매겨주자 4명을 뵐 수 있는데 굳이 하나만 뵐 필요 없지 그치? 아니 조합 왜 저래 뭐야 우리 애 왜 이따위로 나왔어 어 그치 다 나갔지 해치워 숙련도 올려 숙련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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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다 어 시가루탄 왜 나왔어? 어? 야 너 누가 나오래 아 곧 이 정도밖에 안줘? 아이씨 아 이거 아닌데 너무 수가 적었나봐 거의 다 모였다 돈이 얼떨결에 너인 끼면 안돼 이분들이 다 잡아줄거야 아 어깨 빨리 어깨 빨리 어깨 빨리 신발이랑 장갑은 저쪽에 사야되니까 어차피 못사고 어깨 빨리 구해야돼 어깨 그럼 풀템이다 이제 아냐아냐아냐아 여기여겨기여겨 미쳤나봐 미쳤어 30명 podob 가능이지 마을사람들 다섯명이야? 에브리원 야 뭐있어 나 어디갔어요? 얘들아 뭐 인미가 싸우고 있네 미친놈들이? 아 저 다섯명이 아 저 다섯명이 우리 그 중보병들이었구나 왜 저기 있대? 점멸당한거 아니지? 아 진짜 점렘이 확 떨어지는 것 봐 운뜨카르 5만원짜리 건가 9만원짜리 건을 들고 그렇게 맥없이 죽어? 아니 무슨 한 마리당 한 명당 한 명 잡았어? 여섯명 잡았어? 다섯명가서? 백만원어치 장비 들고 다섯명이 가서 약탈자 다섯명 잡은거야? 이놈이 쓸모없는 새끼들을 봤나? 이리와 아휴 믿을 수가 없다 그냥 보병 다섯명이랑 뭐가 다른거야 며칠만 대기하면은 다 모이겠다 이제 대기하면 회복력이 올라간단 말이죠? 8,000원만 있으면 돼 8,000원만 있으면 돼 3일만 기다리면 된다 영역력 8,000 아 영역력을 꽤 썼는데 8,000이야? 하루에 27씩 올라가? 와아 하루도 하루도 마을사람들이 저렇게 곡물이랑 저런거 팔러다니네 그렇지 주세요 아이고 야 진짜 세졌다 이제 진짜 지면 안돼 이제 지면 뇌절이야 아무리 키워줘도 약해 너무 쓰레기야 쓰레기들만 있어 나밖에 없어 믿을건 186 오늘 킬 때 175였나요? 10일정도 올라갔네 많이 올라갔네 근데 이제 더럽게 안오르긴한다 솔직히 말해서 좀 심각하다 아 가자 가자 공병만 따라와 공병 상계에서 따라와 아 이제 그냥 개돌뿐이다 경험치 먹기 위해서는 개돌뿐이야 개돌뿐이야 와 투창 날라오는것봐 무쳐어 어 나 안아프네? 왜 깜짝한 데미지 아 얘들아 패줘 와 지들 쏠것만 쏘고 도망가는것봐 개극형 잡아줘 지원병들 막 죽는것봐도 혼내줘 그렇지 투창 던지면서 달래란 말이야 도끼 던지고 그렇지 아이고 도끼 던지 아아 키우기 여간 힘든게 아니네 뭘로 가야되지? 탈크스병으로 가자 도끼 던지 와 많이 죽었네? 어 역시 도적은 도적인가? 알아 알아서 잡어 알아서 잡어 어우 뒤통수 보니까 보는 맛이 있구만 내일은 흠 그거 해야겠네요 아 나 근데 파이널 판타지를 몇화분으로 편집해야될지 모르겠네 한평당 1화하면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보기 편하게 만들고 싶은데 스토리 파이널 판타지 이름은 들어봤지만 안해볼만한 게임이잖아요 약간 이제 너무 심덕스러운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 좀 어떻게 할지 좀 고민되네요 영상으로 모든 그거를 하나로 만들면은 스토리를 한편으로 스토리를 한편으로 너무 좀 거시게 하고 길어질것 같고 한 10분으로 해서 한 두편정도로 엔딩까지 가고 싶기도 하고 고민되네 빨리 징집이나 해오죠 빨리 징집이나 해오죠 빨리 징집이나 해오죠 빨리 징집이나 해오죠 아 돈 쌓인다 아 이 병사 왜 이렇게 잠깐만 도망가자 하 야 누가 내꺼 징집하래 야 내 마을에서 누가 징집했어 아 저 상두덕 없는 새끼들 똥을 써도 주인이 먼저 써는거지 저거 아 참나 이거 정내미 확 떨어지네 점토좀 팔까? 들어와 점토 점토 얼마죠? 7원이면 무조건 남네 좋아요 애매하게 들어와 언덕에 모시기 검을 사야되는데 9만원짜리 검보다 좋은 검이 있으려나? 아니 잠깐만 얘네들이랑 전쟁하면 어떻게 갑자기 개뜬없이 이거 좀 내버려 두죠? 어 내가 발라날려면은 얘네가 성을 좀 뺏겨야되니까 내꺼는 절대 못 때릴거고 아 나 지금 병사가 너무 많아서 산, 찬옥수원 같은거 때리겠죠? 어 300명밖에 없으니까 저거 건들때까지 두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병사가 워낙 많아서 어 오르텟이야 어 얘 또 망했어? 앵간히 좀 망해라 아 진짜 보는 맛이 없네 이게 점토나 팔면서 다녀야겠다 아 여기가 원래는 도자기를 많이 하던데 점토가 안나오나봐 땅바닥에서 원래 쟤 맘 놓고 타는 애들 있잖아요? 쟤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안나네 아 이 정도로 부족한데 더 비싸게 팔거야 말파니? 좋아요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저기서 칼이나 좀 구매를 해보죠 9만원보다 좋은 검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속도 85 이하나 100 이상 어느 쪽이든 좋아 어차피 이번 전쟁은 내가 전혀 합류할 필요가 없고 천천히 무게 잔뜩 들고 천천히 가서 다 거래하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곡물도 팔아버리고 싶네 아 거래기술 계속 오르죠 별.. 거의 할 필요 없는 무역을 하고 있네 흑자를 챙길수록 많이 올라가나? 흑자를 챙길수록 많이 올라가나? 그럼 무역도 후반에 더 잘 올라가는거 아냐 작업장 생산량으로 해야겠다 작업장 생산량으로 해야겠다 점도 사실? 아아 이건 좀 약하다 아냐 아마랑 교환하자 어 은이다 야 은은 인정이지 아 은 너무 좀 거시기한데 점토걸 점토를 비싸게 봤네 아마도 비싸게 맞고 좋아좋아 3만원 축축가 축축가 와 여섯배 일곱배 남기는데? 점토 가끔 이렇게 해주면 좋다니까 와아 별로 이득 부는게 없어서 걔 세발의 피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가끔 이렇게 거래를 꿀을 빨아줘야지 아 아아 이거 좋은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팔이 빠져도 옷이 팔이니까 아 모르겠다 근데 방어력이 절대적으로 방어가 안될테니까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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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아 가자 가자아 애매하다 밸런스를 신경써서 장비를 입어야 되나? 몸통에다 해서 나는 탈을 의외로 많이 마실 것 같아서 그게 좀 불안한데 탈목 많이 날아갈 것 같은데 칠만원짜리 장비가 있긴 하네 칠만원짜리 장비가 있긴 하네 꽤 많네 겉만 찾으면 돼 9만원선으로 칠만원선으로 계산해서 그 장비만 살펴면 되겠다 무역할거라 거래 돌릴 겸 없죠 지금? 라지흐 아 어흐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 됐어 이게 제일 셀 것 같은데 굳이 얘기하자면 8에 6이 더해지는게 쯧 아 근데 너무 땡기지가 않는다 야 저거 아무리 그래 저건 아닌지 처형이네 도끼면 뭐야 아 저것보단 좋은게 있을거 같은데 200 남았네 200 남았네 200 야 무역하니까 금방 올라가네 상인으로서의 명성 오도크 쪽을 봐야지 검이 나오겠지 와 점토 구원이야 개향같지 와 개향같지 어 이제 무기가 되네 말도 더 사놔야되나? 미래를 위해서 저거 은이나 팔아야되나? 아 갈댄 많다 원목 23원 원목 23원 아 그냥 팔자 귀찮다 어차피 돈은 시간이 흐르면은 계속 나오는건데 아 건너편으로 가야되나? 갈수있냐 거기서? 가자 네 펜카녹은 미래연금 무사할테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동료 다섯명 치료사 그럼 일곱 칠이십사 약간이야면은 십육 야 그럼 십육프로까지 올라가네? 세네 사슬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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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못보네 이거 보고 내려가서 쫙 보고 올라와야되네 야 아 스읍 저기는 도끼 팔겠지? 스와디아 쪽이면은 이거 이거 보고 올라가서 건너편으로 넘어가야겠다 점토 10원 스파이크 헬멧 아 개쓰레기만 팔아 이거 아니야 아 전쟁만 안나면 좋겠다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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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분해 은은 또 싸네 어 어 11만원? 더 안좋아 보이는데 11만원이야? 야 진짜 좋긴하다 이거 방패가 무게가 2.7밖에 안돼 속도도 80이나 되는데 아 아직 그렇게 좋아보이는 장비가 없네 가성비적으로 지금 입고있는게 제일 좋네 와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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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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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프렐라 미제야 신호네야 아니 암프렐라 미제야 아라고론으로 가도 되나? 아유 그냥 돌아가는 길이잖아 아마 은광석 그냥 팔자 귀찮다 거슬리네 아니 아냐아냐 미제야로 가 어디 우리 동네 어떻게 대하고 있나 볼까 아 아 왜그래 아이 왜 아 검사해야되는데 아 내놔 하나도 안 뺏겼네 세계중에 아 안 뺏긴 커녕 그냥 다 뺏어버리고 있네 아 왜 이렇게 하캐 쟤네 나라 반란 어떻게 일으키라고 야 이거 제대로 된 나라가 이렇게 압살 당할 정도면은 내가 반란 일으키면 순살 당할텐데 너무한데 이거 어떻게 반란 일으키지? 이거 반란 일으키면 동시에 멸망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 겁나 싸 내놔 어 에 잠깐만 잠깐 왜요? 이거 팔구 물고기 내놔 좋아 귀족장궁 아 너무 쓰레기만 있다 와 음식 900 그렇지 유적자들과의 관계가 증가합니다 좋은 치안효과 전쟁중인데 하긴 유지되고 있긴 하네 나라가 강해서 유지되는 건데 저거 아 지금 할게 없는데 아이 검을 구할 수가 없었네 그냥 9만원짜리 검 사는게 제일 낫겠다 못 구했네 장갑 두개랑 신발 세개만 더 구하면 되나 아 네..신발 다섯개? 장갑 두개 신발 다섯개 그럼 끝이네? 아 이게 왜 9만원이 나는거야? 아 왜? 개쓰레긴데 어떻게 땅을 이렇게 다 뺏었어 어떻게 땅을 이렇게 다 뺏었어 아 내려가야 되나? 아 로발 야발 기공자 엄청 쓸거 같다 화평을 맺던가 도로 뺐던가 해 이거 세개 뺏긴거 너무 어이없네 저기다가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버렸잖아 아 병사가 너무 약해 나 혼자서 나를 멸망시킬 수 있겠어 이정도면 쟤네 너무 약해졌어 어때 와 진짜 이백 이백도 안남았다 이제 이야 그냥 시간을 보내는게 전쟁하는 것보다 더 잘올라 말도 안돼 지금 바로 그 자기가 더 잘올라 드디어 아 아 아 아 아 아 백이상을 사용하면 1% 증가하고 2% 증가한다. 쟤는 오면 5만원짜리 거미 더 셀 것 같은데 와 드디어냐? 아싸 아 내가 올린 거네? 아 레벨업 언제 해 아 기술 점수를 올려야지 레벨업이 되는 거구나 경험치 개념이 완전 없지 아 맞아 양손무기 올려야 되네 일곱짜리 퀘스트가 맞네 상단 호위 상단 호위가 낫겠다 이제 상단 호위 정도는 할 말 하잖아 병사도 풀이고 이건 안 돼? 아 그래? 내가 해주겠네 이거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 정도 킥만 하지 어딨어 여섯 개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가문 레벨이 올라가니까 까짓 거 호위 해주겠네 빨리 와 보시게 글로 가는 건 오바인 것 같네 너 나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글로 가는 거냐? 아무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를 내가 살아서 지나가더라도 내가 적 영주를 잡아버리면은 나라가 망하거든요 다른 나라가 아 우리나라가 너무 커버렸어 다른 나라든지 너무 못 싸우고 있어 여기서 나오는 건 뭐 필수 요소니? 엄청나긴 하다 형태는 다 궁병인 거 아니야 우리는 몇 명이야 와 우리가 수에서 밀려 어떻게 이거? 얘는 끼고 싸워야 되나? 온 내 flank footman forward infantry follow me 이 싸움을 두 번 해야 되는 건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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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이거 방패벽으로 하고 갈 수가 없네 애들 방패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깨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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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싸운다 경험기가 아주 아름답네 아름다워 자 팔 못쓰게만 막아주고 아싸 저거 해줘 어 저기구만 얘들아 잡았냐? 아 같은 방식으로 한번 더 물자고 이래도 어디갔니 남아있는 거 있니? 없지? 다 잡은거지? 아 저기 남아있어? 어?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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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그렇게 쓰러면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얘들아 존대 병신들아 아 이거 지겠는데? 아 이거 지겠는데? 얘들아 그거 아닌거 같거든? 얘들아 그거 아니거든 얘들아 어 어 야 진거 같은데? 와 싫어하냐? 흐흫 헉 도적선에서 종료됐어 와아 야 도적 160 진짜 세다 와 이건 내가 너무 아니랬어 아 나는 우리 상인들이 맨 처음에 뒤로 빼길래 저기 이상한 짐꾸러미 있었잖아요? 나 거기서 계속 대기할 줄 알았거든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얘네가 나간 상태로 쟤네만 죽이면은 버리고 내가 옆에서 보병을 덮치면 이기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얘네가 죽으면은 캐스트를 계속 해야되는데 나 도시를 다섯 개를 더 들려야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손을 안 댔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제방해줘 근데 말을 다 뺏겨서 어떡하냐 말이 제일 중요한데 와아 야 이거는 상상도 못 했다는데 솔직히 와아 언제까지 끌고 다닐 거야 이 상태로 가문 레벨 오르겠어 어디냐 여기 절로 가야겠다 그럼 오르테시아의 둘 라게타의 하나 라게타의 둘 오르테시아의 셋 사르고랑 얄마리스로 가면 되네요 샤르고랑 얄마리스 사르고랑 얄마리스 여기 갔다가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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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네 와아 참나 이걸 때리는 거야 이거 보면은 이거 맨몸으로 안 잡히고 갔다올 수 있나 갔다올 수 있으면 되는데 와아 근데 여기 어떻게 건너가 저 잠깐만 저 도시를 어떻게 건너가지 와아 못 건너가 못 건너가 저거 아니야 저 아니야 가서 징집이나 해야겠어 반대로 돌아와야겠다 일로 가야겠다 요즘 많은데 산적들이 소적 열다섯이면 못이기죠 아래로 가야되나 그냥? 아이 돈 겁나 생기고 있어 오르테시아 일단 가 내 성은 무조건 무사할테니까 두고 와아 너희 장비 다 무사하지?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하다 대단해 흐흐흫 백 백 백 백 십 일 남았어 와아 내밀어 하겠는데 두 명만 더 데리고 오면 풀이죠 파티 검사 용맹 검은 이빨 네 와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약탈자 이건 이기지 하지만 안싸우지 너무 무섭지 말을 구매해서 가야겠다 여기서 말을 이번에 레벨업 하면 더 필요할텐데 말이 완전 0이란 말야? 세 마리 밖에 없단 말야? 진말은 필요없죠 와아 참 대단해 사로고만 갔다오면 된다 제발 이고 수빈 제발 흐흑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너 왜 길바닥에 있어? 아니 깜짝 놀랬네 뭐야 길바닥에 있어 개놀랬잖아 아 참나 이 새끼 장한 새끼네 이리 와봐 어디가 일로 오라니까 돈 꽤 많아 말이나 사 와야겠다 전재산 다 써서라도 말을 보충해 놔야지 그러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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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들의 dps를 믿고 공병과 방패병 조합을 가겠습니다 공병들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나와주진 않으니까 아 알겠어 조심하겠어 일단 데려와 아 야 한번 졌다고 상이 떨어지는 것 봐 아 비싸 4.8 아 이것도 사야되네 와 원거리병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니 사실 원거리병사로 쓸거면은 블란디아 애들선 아껴네요 로독 베이스니까 데미지 관통력도 쎄고 근데 2번작에선 활이 더 쎈거 같으니까 효율적으로 믿고 한번 가보자 어떻게 기병이 강한 나라인데 기병이 어 말이 없어 무슨 경우야 이제 진짜 업하겠다 가문 레벨 진짜로 한것도 없이 진짜 업할거 같다 큰일났다 와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업해 날먹이야 66 남았어요 12일이면 업합니다 와 너무 사기 진짜 공물 안파니? 아 벨벳을 팔긴 파는구나 물구 진짜 많았는데 다 날려먹었어 어 기병 많아 기병 많아 뭐야 지소력 상승 그래서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거 업되면 말을 더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일단 130만 데리고 다니자. 조금만 더 해서 140까지? 승용마 말 올리브 140까지 내마을 어? 다 채우겠다? 너무 어이없다. 다 채워진다는 게 너무 어이없다. 155면은 충분하지. 이상 안 올려도 되지. 말이나 사러 가자. 아참 나 이거. 웃기는 짬뽕이야. 빨리 가봐. 사막마를 사막에 사야겠지. 역시. 와... 50 남았어. 와... 10일 남았어. 40일. 대박. 명성을 공방으로 모으고 있네. 승용마. 승용마. 속보마. 속보마는... 속보마 되겠지. 속보마. 밥도 안파냐? 와... 제 이상의 고기야? 엄청난 놈들이네. 좀 사나보다? 10일 안에 말을 다... 33 34 18 더해서 40 50. 50마리야. 와... 언제 모아? 이제 3분의 1이야? 여기서 클레마 하면은 난 2배가 될지도 모르는데? 2배까진 안 되겠지? 말 보이면 이제 다 사와야 돼. 물고기. 곡물. 내놔 내놔. 길고기. 왁에 들어갔다. 사먹말. 다 뿅GUEROün. 도구키. 세종의. 은행을 좋아하지 ANYMING 모fle. refere자. 예전きã Cin وتed 말 빨리 가 사막에서 말을 파는데 당연히 말이 많겠지 오오 오 금방 모이는데 생각보다 와 근데 한 번 밀리니까 너무 끔찍하다 이 길로 가야지 없지 저쪽은 사누라를 가지 않는 한은 필요가 없네 사누라는 말 별로 없을 것 같고 여기가 둘 다 말 더 격렬하게 모아야 돼 와 사막 치즈 진짜 비싸다 75 83 86 96 와 빨리 모이긴 하네 확실하게 야 여기서 30마리를? 113? 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져와봐 10,000원 10,000원 냈다 너무 끔찍하다 여기 사막말 말은 다 사가야 돼 120마리 정도 120마리 정도 와 와 일로와 없어 없어 저기는 20 남았어 돌아갈 때쯤 클랜업이야 한 거 하나도 없이 클랜업이야 당황 말이다 일로 가야 된다고? 아 성이구나 그럼 저쪽 저기도 없을 것 같은데 130 30 올리브 사막말 점토 도시 냐? 그치 도시에서 살 수 있네 그럼 야 이건 조금 싸다 이거도 미인정이지 아마야? 사막말 저기 있다 와 너무 좋고 135 146 149 159 8 167 와 복구 했어 야 사막이 대박이긴 하네 야 이게 복구가 되네 야 나 아까 진짜 도적한테 털린 거 진짜 소름이다 모든 걸 잃은 기분이네 진짜 열돌 어 이제 이제 넘겨야죠 계속 병사 징집하고 해야되니까 계속 모아야죠 사막 도전 4명 이거 가져가자 아 이제 아침이야? 됐어 그럼 안해 이제 아침 시간을 잘못봤네 대추야자 물고기 우와 겁나 비싸 겁나 비싸 퇴출하자 퇴출하자 내 성은 무사하지? ились 와 아직 주변을 못뺏었니?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변한 게 없구나 오 내일 일 남았어 명성 내일 클랜업이야 야 미쳤네 상물 왜 이렇게 싸냐 상물 파는 데가 있나 보구나 168 170 181 201 201 205 어 계속 마 계속 마야 돼 흑화 흑화 흑화가 사막 말이네 여기도 사막이구나 어 그렇구나 어디로 가니 근데 야 5티어다 와 저기 지나갈 때가 있네 야 다음은 6천 근데 6천도 금방일 거 같애 와 15밖에 안 늘었네 진짜 잠깐만 15 늘었다고? 아 야 15를 누구 코에 붙여 방금이랑 급이 다르게 올라갔었는데 저번 거는 2배 올라갔는데 거의 15 15 어 나 그러면은 잠깐만 200 그러면 나 이미 말이 의미가 없구나 돌아가자 1로 1로 타고 돌아가 그냥 죽가 와 나 200 당근 넘을 줄 알았는데 나는 난 300까지도 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게임 명성을 먹는 수치를 생각해서 와 이거는 충격적인데 충격적인데 다노 스티카 검 좀 줘봐 거물 안 줘 거물 포스트 룸 포스트 룸 이렇게 안 줄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야 이거 전쟁에서 지구 성 다 뺏 성 잔뜩 뺏기고 그냥 화평 맺었다고? 자존심도 없어? 참 아니 진짜 어우 씨 아 일로 넘어가 봐 와아 근데 이거 너무 큰데? 농노제래 보자 마유.. 마을.. 마을은 소유클랜에 하루도 0.3의 영향력을 제공합니다 어어 아이씨 아이씨 번영도를 범.. 번영도랑 미병 민병도 잃으면 안 되는데 자 매력 올라갔고요 아 매력은 먹어야지 제오니칼 병사 없겠지? 나 지금 느려가지고 못 나가는데? 와 근데 클랜업 된 거 치고는 너무 효과가 떨어졌네요 나는 이 클랜업에서 좀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 클랜업을 하고 병사가 200이 넘어가면은 반란을 일으켜서 다 개박살내고 다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돼버리네 전혀 예상 못했던데? 병사 15명 올라갔다 그러죠? 와 난 진짜 써있는대로 올라갈 거라 상상도 못했다 야 일단 말이라도 되나봐 야 일단 말이라도 되나봐 아니 뭐가 이렇게 구려? 엄청 제일 비싼게 26,000원이야? 거기서? 워 공물이 22원이라 공물을 파는던데? 야 이거는 합종군을 맞아야 돼 우리나라가 합종군을 맞아줘야지 내가 먹고 살어 내놔 날 위해 합종군을 맞아야 돼 날 위해 합종군을 맞아줘 얘는 이런 거 안 먹는다 원에서는 그냥 병사 적으면 무조건 먹었거든요 멀리 있어도 AI가 올라갔네 먹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 똑똑해졌어 이게 맞지 소금은 왜 이렇게 많아요? 소금은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려? 나 소금을 이렇게 샀어 나는 곡물 산전에서 소금 산 거였구나 15,000원 15,000원 있네요? 대단한 새끼 올라가자 아 이거 너무 우리 애들 커버리는데 우리나라가 내가 너무 뇌절했는데 컨트롤 잘 했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내 본능을 못 참고 뇌절해 버렸어 야 야 근데 200도 안 되는 건 진짜 예상이다 당연히 넘을 줄 알았는데 와... 쟤 15명 딱 15만 늘었어 다음 거 얼마나 주는데 그냥 이거 추가 동료 제한이랑 저것만 늘어나는 거야? 개 쓸모없어 진심으로 아 한번 병사나 좀 해볼까요 그럼 3단 후에 갖다 처리하지 말고 열받으니까 회색빛과 봅시다 어 나는 군인이요 이 몸의 아버지 이 몸의 아버지 이 몸의 아버지의 직업이었고 나는 그것이 시울이라 생각했지 죽음이나 고난이 두렵지 않았어 하지만 전장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 죽음 상처 비명 같은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말이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일지 한 남자가 있었네 그는 당신의 생명을 구하고 대신 얻어맞더라도 그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 단지 자네를 보고 웃을 뿐이지 당신이 그를 위해 같은 일을 하리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어 목숨을 바칠 만한 형제가 있었다 이런 뜻인 것 같죠 하지만 그에게 짐승처럼 굴고 말았어 그도 남들에게 짐승처럼 굴고 말았지 그가 너무 나가서 영주가 그를 매달아 버렸어 어 너무 뇌절해가지고 영주한테 죽었다 그때는 당신의 말이 그의 생사를 결정할 거예요 만약 그리고 그가 살아남는다면 어 나쁜 짓을 할 거야 끔찍한 딜레마로군 아 자기한테 목숨을 걸 만한 형제가 있는데 병신이었다 그래서 죽었다 대충 그런 내용인데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 형제는 교수형이 처해지겠지 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어 나는 그 맨날 죄책감이 시달렸어 아 친구 골라서 사귀어야지 아 아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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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갈게 군인이면은 나한테 필요 없는 놈일 것 같은데 당장 도시에 그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음 클랜업까지 계산에 넣어서 한번 행동을 해야겠네요 야 클랜업을 진짜 여러번 해야겠는데 볼까? 장비는 쓰레기를 대고 단올이 좀 보죠 개쓰레기네 석공병이잖아 석공병 안쓸거야 개쓰레기네 석공병이잖아 석공병 안쓸거야 석공병 안쓸거야 아노리야 잘가고 다짐 보지 말자 얘는 딱봐도 궁순데 한번 건드리려는 보죠 아 내 도박힘이야 말해드리겠소 내가 웅절해버릴 수도 있지만 남자의 명예란 것을 알 수 알아줘 아 영어 외국어 외국인이군요 아 위대한 클랜의 위대한 이름들 몇몇은 용감하고 노행물도 관대했지만 매전투에서 이름을 빠지는 꼴을 보지 못했소 시인들이나 바나 길드 바나살란을 사장은 노래를 부르면 돈이 들어오지만 비나 암흑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겠지 어 승탄의 깃발을 세 번이나 싸웠소 길드 밑에 두 번 더 싸웠지 어디 보자 어 꽤 괜찮은데 승마 소리 찍혀있는 건 좀 맘에 안 들지만 어 어 꽤 괜찮은데 지금의 내가 다루기엔 너무 미래가 없죠 기술 점투가 안 올라가니까 이걸 올려주면 좋겠는데 포람은 올리고 싶지 않아 그냥 취향으로 어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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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자 면접 시간입니다 붉은 라디모스 가문 들어봤을 거요 그는 하늘의 지주들과 상인들의 분노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다 설교하러 다녔소 그들을 내쫓고 순결한 삶을 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수한 황제 폐하에 께서 보답하실 거라는 말이오 아마 10년 전쯤의 일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도망쳤소 몇몇 그를 믿었고 몇몇은 빛이 있었고 몇몇은 우리를 억압하던 이들의 재물에 손을 대려고 했지 오 약간 뭐라고 해야되나 결과를 봐야 아는거죠 이건 우린 아무도 모르는 오지에 거대한 사원을 짓고 그곳을 진실의 한국이라 불렀소 오 굉장히 큰일을 했네요 하늘의 부름을 바라 병상에서 죽어버렸고 우리는 음식과 돈이 필요했고 우린 세금을 걷기 시작했소 상단에게도 보호비를 뜯었고 난 떠나야 했어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도족단이 돼버린거죠 중심이 되는 사람이 사라져서 너 머리칼도 좀 비었고요 탈모 왔고요 힘들게 살았나 보구만 난 종종 애 친구들을 만난다고 영주의 시종으로 있지만 몇몇은 이마에 도적을 뜻하는 아래 낙인이 찍힌 채 감옥에 있지 나는 언덕에서 몇가지 기술을 배웠소 어 이거는 전... 부대전투에 쓸만한 기술이네요 너무 싼거 아니니 너 너무 약해 보이는데 공병인데 공병인데 스토리에 안 맞게 마상에서... 모든 활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얘는 내 취향이 아니다 잘가라 의외로 공병이네요 좀 더 기술적인 걸 생각했는데 얘 언급에도 약간 그런 걸 생각했는데 너무 순수하게 공병인데 스토리에 안 맞게 어 잘가 그러면은 하이C... 갈데가 없잖아 일단 칼이나 사러 갑시다 가서 거기서 동료를 하나 구해보죠 오늘 동료까지 싹 구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완료를 하고 덩글라니스부터 보죠 개인적으로 전투 능력이 아주 뛰어난 동료가 아니면은 우리 나라의 행정을 우리... 우리... 도시를 관리해줄 동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게 없다면은 와... 구니관인가 누더기가 있네 누더기를 한번 해볼까 구니관은... 뭐 당연히 의술일테니까 오랜만에 남들과 얘기를 해보는구만 내 가문은 바타니아에서 제일 크지는 않았지만 제일 가난하지도 않아서 보통의 가문이었다 나이는 차차 가문에서의 나를 울프스킨에 집어넣었지 나이가 차차 가문에선 날 울프스킨에 넣었다 아... 물좀 마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들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군 3년동안 숲속에서 날고기만 먹으며 손숫잔 옷을 입고 바깥에서는 자물청해야 했지 그리고 우리의 법에 따르면 우리는 짐승으로 취급되었어 아... 나 마을에서 그걸... 아... 공방을 안했네 울프스킨으로 보낸 시간 좋게 말하지 그걸... 그걸 듣는 이들은 숲의 길을 가르쳐주는 의도라는 그런 것이오 하지만 내가 들어갔던 무리의 구성원들은 쟤다 동물처럼 구는 야생적인 이들이었어 그들은 밤에 불가에 둘러앉아 다른 이들을 단체로 괴롭히곤 했지 어... 난 그들에 대해 참을 수 없었고 싸움에 사명 찔렀는데 그 사람 죽어버렸어 난 도망쳤지 어... 법에 따르면 나는 책임이 없지만 가족들이 날 죽이려고 사람을 고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어... 45세... 힘들게 살았네요 3,000원이나 받아간다고? 잠깐만... 또 센가 보구나? 아까 걔랑 뭐가 다른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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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경영같은걸 해 찍혀있는 애가 원한다고... 아... 개 쓸모없잖아... 왜 이렇게 약해... 돈은 더럽게 많이 받아가면서... 나가! 공방이나 짓고 오겠어 군일관은 안 보겠습니다 공방은 도자기 공방 짓겠습니다 공방을 두 개까지 지을 수 있나 확인하고 동료를 구하는 걸로 하죠 뭐 동료를 구하는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뭐 당장 급한 상황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은 검이 더 급하죠 사람보다 무기가 더 급한 세상 이거 쓸까? 데미지는 일단은 100 넘거든요 이 검을 쟤한테 주면은 얘한테 주면은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이걸로 해라 그냥 어 그래 그냥 해요 이걸로 그래 그냥 해요 이걸로 그래 그냥 해요 이걸로 9만원짜리 거면 내가 다시 받아가겠어 쇼필은 팔자 그리고 동료 동료는 다음 시간에 찾죠 아야 이거 아니야 빈터 해도 지을 수 있나? 아 아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뭐가 이러냐 양조장으로 가자 아 무슨 건달이 있어 미친놈들아 여기는 점토니까 점토 점토 뭐였죠? 도자기죠? 다른데도 점토가 세개인 도시이기 때문에 빈터를 한번 가보자 빈터도 당연히 개발이 되겠지 빈터에 사람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노동자가 있어야지 대화가 될텐데 빈터에 웹 구성이 되게 특이하다 이 도시를 쳐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네 뭐래? 와 그냥 빈터네 아무것도 없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개 쓸모없는 폭력주배만 있잖아 야 죽여 야 잠깐만 야 어 야 잠깐만 미친놈들아 야 나 여기 성주야 미친놈들아 어 어 무슨 깡이지 쟤네? 무드질 공방이라 가야겠다 아 나 숙련도가 너무 낮아서 일반 일반 시민 수준이야 절대 못 싸워 쟤네랑은 아 근데 AI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멍청해진 것 같기도 하네요 크흠 굉장히 킹 받는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성능 차이가 나면은 그걸 압살할 줄 알아야지 흠 폭력배들 하고싶은거 다 해 아 아 아 아 하나밖에 안 돼 그럼 오늘 오늘은 클랜업도 했고 도자기 공방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펜카녹을 먹은게 정말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세서 문젠데 아 이렇게 셀 수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다구리를 빨리 맞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반란을 어떻게 일으킬지는 좀 더 연구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전부 다 굉장히 최적화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더 아마 하게 될 것 같죠 지금 이제 영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늘 게임할때도 순간적으로 잠깐 버보인거 빼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틀사이즈도 채도를 올려서 전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뿅